결국 난해한 구절들로 인해 아까운 시간 이 쉬임 없이 지나갔다. 온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다시 아침이 되었건만 그동안 현무가 알아낸 내용이라고는 본 창첨보가 아주 작은 움직임의 반복을 통해 오히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보법이라는 점과 당초 의문시했던 상파라이라는 구결이 발걸음의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법을 시행할 때 공력을 상단전과 하단전에 분배하는 비율일 거라는 사실 정도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결 이해가 늦어지자 현무는 자연 다급한 생각이 들었다. 허참 이거 큰일났군. 이미 다른 이들은 상당히 연습들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구결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무작정 연습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어쩌면 현무의 독특한 천성이었다. 안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하게 되면 기초부터 가장 완벽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결국 이러한 현무의 성격 때문에 그는 정오가 다 되어 약속된 장소로 나갈 때까지 창첨보를 단 3회 그것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통에 경우 발걸음 옮기는 위치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 여기서 또 탈락해야 하나. 발걸음을 옮기는 현무의 마음은 지극히 무겁기 그지 없었다. 분명 탈락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에게는 아직 북궁세가에 대한 유선의 추천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무로서는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결국 측정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현무의 예상과 같았다. 당초 무유가 시범을 보인 것처럼 모두들 능숙한 발 놀림으로 이를 재현했고 이중 반 정도는 조금씩 중심을 잃었으나 거의 티를 내지 않고 무사히 맞췄는데 단지 현무만이 한 번 전개하는데 발이 꼬여 세 번이나 넘어졌고 몸의 중심을 잃어 비틀거렸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다. 모든 시범이 끝나고 무유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통관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기 시작했다. 사천당문의 당옥상 북해검문의 천세호 청양문의 옥서향 장강수로맹의 여부리 하북 황보세가의 황보현 상천보의 주청 이들 여섯 명을 호명한 후 무유는 말을 잠시 중단했다. 이에 사람들은 모든 발표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호명된 여섯 명의 지원자들은 모두들 아무런 파탄 없이 무르르듯 자연스런 동작으로 창천보를 시범 보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호명되지 못한 여덟 명의 사람들은 모 두들 조금씩 중심을 잃었고 아예 현무는 세 차례나 넘어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에 연무장 내에서 복잡한 감정의 회오리들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론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반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들 고개를 떨꾼 채 의기소침해하고 있었다. 이는 현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밀려드는 허탈감 공허함 자괴감 그는 단지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그저 씁쓸한 웃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건만 이게 안된다면 그야말로 나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내가 방법을 달리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합격한 저들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씩 변형해서 전개했으면 그러나 이때 무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 사람이 더 있소 현무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무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무는 벌써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단 한 차례도 파탄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거명될 때부터 사실 그를 가장 늦게 거명한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요. 바로 합격된 분들이나 아깝게도 탈락된 분들이나 무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이미 거명된 여섯분들은 창천보를 이 성정도 성취한 분들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통관시켰고 하지만 항주 순무관 출신 현무는 이미 창천보를 오성정도 성취했소. 믿어지지 않는 무휘의 말에 좌중히 술렁거렸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모두들 보다시피 그는 가장 형편없는 보복을 시전했었는데 이에 현무도 깜짝 놀라며 무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휘의 말이 계속되었다. 여러분들은 창천보를 연마하면서 어쩐지 불완전한 보법이라 생각했을 것이요. 중요한 고비마다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총 8군데에서 발길이 꼬이고 중심을 잃게 되니 말이요.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본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모두 여러분들이 미묘한 공역 운행에 실패한 파디지 보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요. 바로 여기에서 현무속협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요. 여러분들은 모두들 한두 번 시도해보자 않되니 이를 회피하고 나름대로 보법을 자신들 이해하는 다른 보법으로 변형시켜버렸소. 하지만 그만은 결코 굴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요. 비록 그가 세 번씩이나 넘어졌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 그의 발길을 자세히 본분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들이 회피했던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이행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마치 그의 발길에 구름이 일어나듯하고 그의 신형이 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요. 즉 그는 총 여덟 곳에서 발생하는 요체를 세 곳은 완전 극복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단지 연습 부족일 뿐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요. 그러니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는 창천부를 단지 5성이 아니라 78성 정도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요. 물은 모든 상승무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요. 결코 굴하지 않는 의지요. 그리고 개인적 자, 질은 그 다음인 것이요. 마침내 무유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그리고 장례에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지천대사 등 소림의 참관인들은 대부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당혹상 등 이미 통관이 확정된 몇몇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보법이 그처럼 편법으로 연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자신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는 뜻 부끄러운 표정을 보였으며 일부는 갸웃갸웃하고 또 일부는 무유의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었다. 이러한 미묘한 기류 속에서 무유가 현무 앞으로 와서 손을 내밀었다. 하하 미안하외다.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에도 가장 늦게 호명하게 되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미미하게 그지없는 저의의 성취를 그처럼 높이 평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하지만 이미 현무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무유가 지적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면서도 내심 상승무공을 연마해본 사실이 없어 자신감을 까지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는데 무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통관이 허락된 7명의 신임 하원제자들에게는 모두들 이래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앞으로 본격적인 무공수련이 시작될 테니 가족들과 작별도 하고 집에 다녀오거나 미진했던 일들을 처리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던 현무는 그대로 남아 창천보나 마저 연마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3일 후 막 창천보를 연마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현무는 뜻하지 않는 손님을 마비했다. 하하 그래 연습은 잘 되는가 그는 바로 달마검엽 무유였다. 이미 현무가 소림하원의 제자로 선발된 후 인지라 무유의 어투는 자연스럽게 변해 있었다. 사실 무유는 소림장문인의 직전 제자로서 일반 하원 제자들이 그와 동렬인 무자돌림의 무승들에게서 무공을 배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무에게는 사숙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미 강호상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원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항렬과는 상관없이 주로 직책에 의해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무유는 특정한 직책을 지니지 않는 상당히 특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현무와의 관계나 호칭 등이 애매하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현무에게는 윗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 터 현무는 갑작스런 그의 출연에 의아스럽기는 했으나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무대협 대협은 무슨 그저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또 입문도 빠르니 선배라고 부르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무유는 이러한 현무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현무를 살펴보았다. 아마 창천보 연마 때문인지 현무의 의복은 흑투성이었고 몸 군데군데에 일부 상처까지 있었다. 이에 무유의 입가에 빙글의 미소가 떠올랐다. 어때 창천보가 보기보다는 까다롭지 금방 습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까다롭군요 특히 499번째 걸음에서 우일보 한우 몸을 우측으로 회전하여 좌삼무사의 보복을 밟아야 하는데 번번이 그 부분에서 나 둥그러지는 통에 그럼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모두 해결했나 겨우 넘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순간 무유의 눈에 감탄의 빛이 흘러나왔다. 사실 이러한 현무의 재질과 근성 은 소림 최고의 기재라는 자신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유는 그에 대해 질투의 감정은커녕 오히려 흐뭇하기만 하였다. 하하 겨우라고 나는 열흘을 연습하고서야 겨우 자네 수준에 도달했었는데 그러나 현무는 그의 말이 단지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 내 말을 믿지 않는 모양이군. 하지만 어쨌든 좋네. 이제부터 내 발 움직임을 자세히 보게. 그러면서 무유는 곧바로 창천보를 전개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발롤림 하지만 무유는 일부러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늦추어 현무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때? 다 보았는가? 예? 그럼 무엇을 느꼈나? 무르르듯 유연함과 전체 움직임이 태극의 흐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유에게서 다시 한번 통대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하 이래서 뛰어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 했던가. 잘 봤네. 창천보의 위력은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네.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억근힘 없이 이어지는 것. 즉 일단 익히고 나면 순서도 없고 형식도 없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미 자네는 개별적인 동작들은 모두 익혔을 것이야. 그럼 이제는 전체의 흐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전개해보게 단순한 발동작이나 착지 위치가 니라 흐름 그 자체의 몸을 맡기는 것이자. 물론 499번째 동작에서 중심이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나치게 정확한 동작에 신경을 쓰다 보니 몸 자체가 는 연중 굳어버린 것이야. 무유의 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낀 현무는 그가 보는 앞에서 창천보를 시전해 보였다. 마음이 앞서야지 행동이 암서서는 안 된다. 전체의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라.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유가 말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듭하여 연습을 계속하자 차츰차츰 신형이 안정되어 감을 느끼게 되었다. 전에는 전개하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었는데. 비록 아직까지는 중간중간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었으나 몸놀림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과거와는 달리 연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급속히 상태가 좋아지는 것에 재미를 붙인 현무는 무유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연습에만 열중하다가 마침내 빙글에 웃고 서있는 무유를 발견하자 미안한 감이 들어 동작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그에게 머리를 숙였다. 무유 선배님께서 이처럼 관심을 갖고 지도까지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허. 이 사람아. 그만두게 난 딱딱한 예의는 질색이야. 그러면서 무유는 가볍게 팔소매를 흔들었는데. 현무는 무형의 기운이 자신의 상체를 바로 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 이게 바로 무형직이란 것이구나. 그것보다 어떤가. 우리 산 아래에 내려가서 술이나 한 잔 하는 것이. 이에 무유의 갑작스런 제2의 현무는 놀라워했다. 이에 무유는 껄껄 웃으면서 현무의 등을 탁 쳤다. 하하 한 잔 사란 말이네. 즉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란 것이야. 어때 돈이 없나. 물론 돈이야 있지만. 하하 그렇다면 되연내자. 오늘만큼은 다 때려 치우고 가세. 현무는 망설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유에게 거의 강제다시피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술이라면 현무 또한 무척 좋아했었는데. 황주의 그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한 상태인지라 비록 무유에게 끌려가다시피 하여 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더욱이 상대는 자신이 평소부터 존경해 하던 기업 무유였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무선배께서는 언제부터 무공을 익히셨소. 글쎄 내가 철나면서 부터이니 한 20여 년 되었을까. 아니 20년씩이나요. 하하 왜 앞으로 무공을 익힐 일이 까마득한가. 그건 아니지만 무선배보다 재질이 형편없는 나로서는 무사히 무공을 익히고 강우에 출동하려면 적어도 30여 년을 잡아야 할 것 같으니. 자네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군.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맑게. 내보기에 이미 자네는 기초도 잘 닦여져 있고 내공도 상당한데다. 자질마저 좋으니 한 3-4년만 열심히 수련하면 나 이상의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현문은 이러한 무유의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하하 두고 보게. 나 무유가 그래도 사람은 잘 본다네. 하지만 본래 무공의 길은 끝이 없는 것. 평생을 두고 연마해도 그 끝에 또 달할 수 없는 것이니. 항상 배우는 수련자의 자세를 잃지 말게나. 말을 하다보니 무유의 말투는 진중해졌고 이에 현무도 진지한 표정으로 무유를 향해 폭권을 해보이며 말했다. 선배님의 금과 옥조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무유는 이러한 현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왜 또 그러나. 자네 나하고 사귀려거든 우선 그 고리타분한 예의부터 벗어 던져버리게. 어디까지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 참 그렇고 자네의 말을 듣다보니 비록 내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 선배님이라는 호칭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그러지 말고 내가 자네보다 서너 살 나이가 많으니 차라리 나를 형이라 부르면 어떤가. 아니 제가 어찌. 왜 싫은가. 글쎄 싫은 것은 아니지만. 무유는 현무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하 그러면 됐네. 그럼 이제부터 자네는 나의 동생이 되는 거야. 이에 현무도 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후후 알았습니다. 형님. 저야 형님같이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돼요. 좋긴 하지만 그러다 나중에 무르자고 할까봐 어째 걱정이 돼요. 허허 이 사람. 나 무유를 뭘로 보고. 하하 농담 이외다. 번호 8,330개 시자 윤원중 위 5,280등록일 1999년 5월 3일 098제 목련제 천부 외경 10일. 이윽고 갑자기 형제가 되어버린 현무와 무유는 산하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산천 어기에 위치한 허스름한 주막에 마주 앉았다. 비록 집게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초라한 주막이었지만 창가로 보이는 한가로운 산천 풍경과 바이악으로 산하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그윽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산하서하체 옥상연초기 목동행취적 구독하산에 상서로운 저녁노을은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산천가옥의 지붕 위에는 저녁연기가 피어오른다. 목동은 비스듬히 앉아 피리를 불며 소를 몰아 좁은 산길을 내려온다. 하하 장소의 누추함이 무슨 상관이 있나. 마실 수 있는 술이 있고 뜻이 통하는 멋이 있고 또한 이처럼 멋들 어진 풍치가 있으면 되지. 주막은 비록 초라했지만 아우를 얻은 흐뭇한 마음과 그윽한 산천의 풍경에 무유가 감탄을 하며 말을 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현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좋은 술이 있다 하더라도 마주하는 사람이 거북한 사람이라면 어찌 술맛이 제대로 나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실내장식이라 하더라도 어찌 지금 저 평화로운 산천을 붉게 채색해가는 황혼의 아름다움에 비기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그들은 무척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자 우선 축배부터 들세. 우리의 결연을 위하여. 좋지요. 형과 저의 영원한 우애를 위하여. 본래 피를 섞어 나누어 마시고 하늘에 젤을 올려 우리의 결의를 알려야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형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하하 형님은 어찌 그렇게 저와 마음이 같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후후 그런 의미에서 한 잔. 산촌의 저녁은 무척이나 짧았다. 그들이 술을 몇 순배 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덧에는 지고 마을은 어둠과 점막에 잠기고 있었다. 참 아우는 이제껏 어떻게 살았나. 제 이야기를 하려면 온 밤을 다 세워도 못할 것입니다. 어허 그래도 내 어찌단 하나뿐인 아우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는가. 참. 네. 좋소. 여하튼 듣고 후회나 하지 마시오. 사실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백사회라고 항주 지역의 암흑과 조직의 두목이었소. 이렇게 시작한 현무의 이야기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제 겨우 20년이 된 현무의 삶하지만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설과 같은 것이었으니. 무유는 현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겪기라도 하듯 안타까워하며 듣고 있었다. 후후 난 그렇게 살아왔소. 짜여진 굴레를 벗어나려 무척이 나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백사회의 회주로 만족했지요.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 찾아왔으니. 이 무슨 기막힌 일이오. 과거를 떠올리자 다시 침울해진 현무는 목이 타는지 술을 연신 들이켰다. 내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네. 아무리 건달패들 간의 싸움이었지만 강호인들까지 동원하고 투항하고 도주하는 사람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그들의 야비하고 잔인한 행동의 무유는 분을 참을 수 없는 듯 이를 갈며 말을 했다. 그러나 현무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아니요. 가만히 놔두시오. 그들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의 몫이니. 알았네. 아우가 직접 처리하게. 하지만 내 자네가 무공을 익히는 사이 그들 흑위복면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지. 그들에게는 무언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 알았어. 그러나 이젠 소재의 재미없는 이야기보다는 형님의 이야기나 들려주시오.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그럼 형님은 과거가 없다는 말이오. 그건 아니지만. 사실 나도 고활하네. 부모님은 평범한 일반 백성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전쟁 뒤끝으로 발생한 역병에 걸려 모두들 돌아가셨네. 난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지천사배께서 구해주셨고. 그 후로 쭉 소림해서 자랐네. 본래 출가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사부님께서 불가와 인연이 없다고 받아주질 않으셨지. 그게 바로 다야. 무휴의 이야기를 듣고 현무는 그에 대해 더욱 친근한 감정이 드는 것을 느꼈다. 달마검협 무휴라고.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선망에 맞이 않는 중원호룡의 일원인지라. 그의 태생도 당연히 고귀한 집안 출신으로 생각했는데. 그도 자신과 마찬가지인 고아였던 것이다. 그들은 비워진 술병이 하나 둘 쌓여가고. 이야기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상대방에게 감탄을 하고. 정을 느끼게 되었다. 초저녁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좌석이. 어느덧 자신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주량이 세다 할지라도 취하는 것은 불문가지. 이미 그들의 혀는 잔뜩 꼬부라져 있었다. 후후 그나저나 아우는 운도 좋아. 갑자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무휴가 말했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오. 왜 하필 자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신화군주 유선이냔 말이야. 아니. 그녀의 벼루가 신화군주였소.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하긴 그녀의 출현이 늦어 아직 명호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건 그렇고 그녀가 나를 구해준 것이 뭐 잘못되었소.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일은 흔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은인이 바로 신화군주 유선과 같은 천하절색의 여인이라는 것이야. 후후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나. 현무는 말도 안 된다는 든 무휴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지. 제가 그녀를 구했다면 또 모를까. 더욱이 지극히 별보릴 없는 자들에게 그토록 당했으니 그녀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소.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오. 그처럼 형편없는 처지로 첫 인상을 심어주었으니. 하아 그래도 그녀의 나긋나긋한 손길로 아우를 치료했을 것 아닌가. 그러면서 현무를 바라보는 무휴의 눈빛은 더욱 이상야릇해졌다. 이에 현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허참. 난 또 왜 형님이 불문과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짐작이 가군요. 그런 요상한 상상이나 하고. 아마 머리를 깎았다면 천하의 똘중이 되었을 거니요. 형은. 하하 그런가. 그것도 괜찮은 일인데. 정말 못 말릴 형이군. 쓸데없는 장난은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요. 그러나 무휴는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뜻 현무를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어허 그만 두시라니까. 현무는 무휴의 집요한 눈초리에 질린다는 표정을 지어보였지만 새삼스럽게 유선의 화사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무휴도 유선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사무는 바로 은일문파의 하나인 남해보타임이었고 소린과 남해보타함과는 어느 정도 교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몇 년 전 무휴는 사부인 공공대사의 심부름으로 남해보타함에 갔다가 마치 학처럼 고고하고 선녀처럼 아름답던 그녀를 만난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그처럼 아름다운 자태는 내내 불문에서 자랑 그였지만 한동안 잊을 수 없었는데 혹시 이 순진하나 우가 그녀에게 반하지 않았나 하는 호기심이 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을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물은다고 사실대로 고백할 현무가 아니었으니 괜히 무휴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아우 자네는 그러한 말을 알고 있나 예로부터 영웅을 가장 많이 망친 것이 바로 여인이 걸 말이야 그래서 모름지기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미인을 품대 빠지지는 말한 이야기지 후후 형은 내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는 구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운 소질이 많아 그 영웅이라고 하는 별로 재미없는 역할에 대한 여하튼 아운은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사내인 나도 그러는데 앞으로 강호주의와 다 보면 꽤 많은 여인들이 따를 거야 좋게 봐줘서 고맙긴 한데 영 잘 못 집었소 하하 그럴까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지 그날 밤 현무는 참으로 오랜만에 술이 취하도록 마셨다 무휴의 성격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호탕하면서도 소탈하여 비록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급속도로 가까워 졌으며 더욱이 그들 둘 다 천하에 알아주는 주당이었던 관계로 초저녁부터 시작한 술자리는 동편의 희미한 여명이 비쳐올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죽 옆청 세말을 모두 비우고서야 끝이 나게 되었다 4일 일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선발된 자체로 이미 인류고수가 보장된다는 강호 최정예집단인 소리마원의 제자로 선발된 기쁨을 안고 고향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모두들 돌아오고 그 사이 현무는 난해하기 그지 없다던 창 천보를 완벽하게 익힐 수 있었다 본격적인 무공수련을 위해 무학동에 입동하기 전까지는 종종 만나 술을 마 시자던 무유는 현무와 술을 마신 그 다음날 강호상에서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원 제자 10명을 인솔하고 총총이 하산하였고 난생 처음 형이 생겼다고 기뻐하였던 현무는 그가 없는 가운데 다른 선발 제자 6명과 함께 하원 제자로서 입문식을 마친 후 각기 30년 정도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환단이 하나씩 지급받았으며 곧바로 무학동에 입동하게 되었다 본래 소림하원의 제자가 되면 누구나 1년간은 소림 본사의 무학동에 들어가 소림의 진산절예를 익힌 후 하원에 복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소림의 무학동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본사의 무승들도 1회에 한 해 단 3개월 동안만 허용되어 잊었다 물론 당주급 이상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기회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처럼 들어가기 힘든 대소 림사의 무학동에 그것도 1년도 아니나 들 어가 무학연구를 시키는 것만 보아도 소림이 하원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소림의 무학동은 본래부터 무학동이 아니었다 본래는 소림의 고승들이 득도를 하고 열반하는 장소로서 열반동이라 불리우게 되었었는데 제33대 방장이었던 이룬스님이 위축된 소림의 무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개조하여 무학동이라 명명하고 제자들의 무공수련을 위한 장소로 만든 것이었다 물론 단지 고승들이 열반하는 장소가 어찌 좋은 장소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동굴은 바로 양강과 음한지 맥들과 연결되어 사체보조는 물론이요 무공수련이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제6대 조사 혜능선사가 이곳에서 열반할 당시 평생의 깨달음을 석벽에다 적어놓은 후 그 후 많은 고승들 역시 석벽에 자신의 평생의 심등을 적어놓아 가히 무학의 보고라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더욱의 소림은 이곳을 개조하면서 이곳의 소림의 장경각에 있던 대부분의 무공소들의 사본을 비치하여 상호 비교해가며 무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축적에 좋은 각종 약재들을 지원하여 가히 무공수련에는 그 이상의 장소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현무는 무학동에 들어서면서 무척 감회가 깊었다 사실 이와 같은 상승무공을 접하려고 그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 그런데 이제 그의 눈앞에 이러한 무공들이 질리도록 놓여있었으니 자연이 무공을 배우기 위해 강호를 떠돌던 생각이 난 것이다 무학동 내부는 상상외로 무척 넓었다 이 미 선배 고승들의 유체는 별도의 장소로 옮겨져 있었고 반경이 78장에 이르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5개의 통로와 상당한 수의 석실이 갖추어져 있던다 비록 입구가 폐쇄된 동굴 속이지만 어디에 통풍구가 만들어져 있는 듯 동굴 내 공기는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군대 군대 야광주가 박혀 있어 단지 장소의 협소함을 제외하고는 생활하는 데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현무는 내심 천연동굴을 이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개조해 놓은 대소림의 저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때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무형 이리 오시오 현무가 고개를 돌려보니 광장 한쪽에 막 면된 석순의자에 이미 다른 6인의 신입 제자들이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현무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현무가 다가오자 그들 중 가장 좌측에 안아있던 당옥상이 말을 하였다 이왕 한대의 탄동기들인데 서로 통성명을 해야 하지 않겠소 이에 현무도 한쪽에 빈 의자에 앉으며 대답하였다 그렇군요 갑자기 너무 좋은 곳에 오게 돼 어흥분된 나머지 그러자 당옥상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이제야 해서 1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 좋소 그러나 현무는 그러한 당옥상의 태도가 오히려 이해되지 않았다 당연히 좋고 말고요 이처럼 배우고 싶었던 무공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한 현무의 태도에는 진정 깊은 빛이 넘쳐 흘렀다 이에 당옥상 등 다른 6인은 여전히 현무의 태도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그를 기이하게 바라보았다 하긴 당초 3차 관문 통과 때부터 그는 특이한 사람이었지만 물론 그들 6인도 천년 소림의 진산절예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싫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현무와는 다르게 어렸을 적부터 충분히 무학을 접하고 아직 그러한 무학들도 채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들이었다 그러니 새로운 무공에 대한 열의보다는 답답한 지하에서 단지 벽곡단으로 만 연명하며 1년을 수련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이는 단지 개개인의 자라온 환경과 무공 성취에 대한 직렴의 정도 차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여하튼 현무를 비롯한 7인의 신입 제자들은 이제 한 배에 탔다는 동질감대 문인지 아니면 이 지하에 단지 그들만이 있다는 동병상련인지 서로 간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통성명을 하였다 이들은 이미 강호에서 활약을 하던 젊은 이들이었고 따라서 서로 간 암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현무를 제외하고는 전부들 비록 구파일방이나 다섯대세가의 소속은 나 니였지만 쟁쟁한 무림명문의 자제들이었다 따라서 현무는 이러한 연기발랄한 젊은 기재들과 사귀는 것이 기뻤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현무에게서 느껴지는 기이한 매력과 출신 등에 있어 자신들과는 다른 특이함에 현무에게 관심을 가졌다 현공자께서는 항주의 순무관 출신이라 하였는데 솔직히 강호상의 그러한 무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청양문이라는 특이하게 여인들로 구성된 문파 소속이라는 옥서양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현무를 바라보며 묻는 말이었다 이에 현무는 개면적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하였다 후후 소적돼서 못 들어본 것은 당연하겠지요 사실 그곳은 정통 무관이라기보다는 백사회 회원들이 체력을 단 면하기 위해 만든 곳이기 때문이요 어 백사회요 백사회는 또 뭐죠 허허 백사회라 그건 항주지역의 폭력조직 이름이요 현무에 대답해 정작 질문을 한 옥서양 뿐만 아니라 다른 오인들도 얼처군이 없다는 기색이었다 폭력조직이라면 자신들은 상대조차 않는 그저 건달들이나 무래배들의 무리였는데 정작 그러한 곳의 출신이 당금 강호의 최정예집단인 소리마원의 제자로 선발될 수 있었다니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속성을 지닌 모양이었다 당초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순무관이라 는 곳에 대해 그들은 그래도 최근에 생긴 정통 무관이거나 강호의 이인이 비공개하에 무공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리안에도 자신들과 다른 현무에 대해 미묘한 신비감까지 느끼고들 있었는데 정작 그가 하찮은 건 달조직 출신이었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은연중 그를 격렬하는 눈빛같이 보이고 있었다 이에 그들과의 대화는 자연시들에 졌다 이제껏 주로 현무에게 화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후 주로 그들 간의 이야기들이었고 현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무는 내심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그들에 대해 상당한 친밀감을 느꼈었는데 치치사한 자식들 그깟 허줄졋음 배경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에라 이놈들아 너희들에 비하면 하늘과 같은 무유 형님이나 유선소저도 그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한 현무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만 가겠소 아니 벌써 가시려오 조금 더 계시질 않고 그래도 그를 가장 먼저 불렀던 당옥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이에 현무는 너희들과 노닥거리느니 차라리 낮잠이나 자겠다 라는 말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으나 꼭 참고 점잖은 표정으로 말을 했다 나는 촌뜨기라 한시밭비 이곳의 무공들을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소 그러면서 현무는 그대로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다 하긴 물의 배출신이 언제 고급 무공을 접해보았겠는가 초반에 저렇듯 무대포로 달려들다가 곧 지치고 말겠지요 비록 소리죽여 말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무의 귀에는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모두 들려왔다 이에 현무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번호 8331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3일 098제 목연재 천부외경 12 여전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를 벗언한 현무는 우선 좌우에 늘어선 석실들을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석실은 크게 3부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먼저 소림의 장경각에서 주요한 무경들만 모아놓은 대형 무경실 그리고 강호의 대소사와 일반 학문 각종 진법 도해 용도 기관 얘도 관련 서적을 모아둔 석영실 등 서가가 그 한 부류였고 그 다음은 바로 벽곡단 등 식량 침구 등을 모아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개인이 취침하고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용 석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도검유 등을 비치한 변기실이 없다는 점이었으나 이는 소림사가 자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불교 성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현무가 그 다음으로 살펴본 곳은 바로 전 대고승들이 평생의 심득을 남겼다는 참호혈이었다 이는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수백 개의 조그마한 동열로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동열은 겨우 어른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았으나 사방의 벽에는 온통 수많은 글귀들로 새겨져 있었다 현무는 이곳 동열에서 등 일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한 동열식 틀어박혀 전대고승들이 남긴 글귀들을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현무가 얼핏 보기에 그 글귀들은 지극히 난해하기가 그지 없어 그들은 그저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다 첫째 평생을 수양해온 고승들이 깨달음을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일시에 얻으려 하다니 하지만 현무는 그러한 생각을 그저 마음속에 접어둔 채 그 동열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이해 아닌가 현무는 다시 지하광장으로 돌아와 무경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 고승들의 깨달음보다는 이곳 장경각의 무학비급들을 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사실 무경실의 무학비서들은 워낙 많았으며 그 분량은 실로 엄청났다 아마 이곳의 책을 모두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기만 해도 평생을 읽어야만 할 정도였다 더욱이 그 뜻을 파악하고 또 계속되는 연습이 필요한 무학비급인 바에야 이에 현무는 결코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무경들을 모두 익히는 것 보다 단 몇 가지만 익히더라도 확실하게 익히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차피 자신의 소망대로 이곳 무학동에 들어올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무공연마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는가 현무는 이렇게 작정한 후 차분하게 무공실의 비급들을 살펴보며 자신이 익힐 무공을 고르는 작업부터 사작했다 그 유명한 달마역근경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달마역근경으로부터 파생된 달마형공 등 매각이공 그리고 달마성승이 창안했다는 72종의 절기와 혜능선사의 36종의 절에 각각 일가를 이루었다는 무학의 천 제18인의 18가 절에 등 무공초식들 또한 보법과 경신술 그리고 기타 온갖 잡기들의 이르기까지 수를 셀 수 없는 소림의 진산절례들이 잊었고 기타 어떤 경로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수백권의 비급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현무는 그들 중 제목과 종류만 파악하는데도 사나흘이 걸릴 것 같았다 이에 아무리 무공에 굶주린 현무라 할지라도 질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결과 마침내 모든 비급들을 개요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다른 유김들이 모두들 왔다 갔지만 그들은 그저 제목 정도만 일별하고 그 중 비교적 이름이 많이 알려진 마하 반야장이나 백보신권 달마예검 등의 무공만 일부 필사해 갔을 뿐이었다 그럴 수 밖에 사실 이곳의 무공들은 외부의 장경각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이 무학동의 핵심은 단연 참호혈이었던 것이니 그들은 단지 익히는데 많은 시일이 요한은 소림진산절례를 고집하는 현무에 대해 비웃음만을 남기고 하나 둘 참호혈을 향해 떠나갔다 이러는 사이 현문은 마침내 자신이 익힐 무공들을 모두 골라낼 수 있었다 그것들은 총 열 가지의 무공이었는데 우선 전설의 부동명왕의 몸물림을 본따 창안했으되 너무 난해하여 소림 역사상 익힌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금강부동신법과 소림무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달마역근경이 그 첫 번째이고 소림 72종 절기 중에는 현천상검과 적하장 36절례 중에서는 108라앙금라수와 금강지 18가의 절기에서는 파옥세권과 7절선법골이고 기타 무공에서는 태극권과 기환무 극보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중 특히 태극권은 현무도 익히 익혔으며 강호에서 삼류무사들도 전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현무가 그냥 장난삼아 넘겨보다 의외로 자신 입원 태극권 무예도보다는 수십배 두꺼운 내용과 그곳에는 단순한 초식전 개만이 아닌 내부기혈 운행법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일단 수련할 무공을 모두 선별한 현무는 곧바로 그 자리에 앉아 이들 비급들을 필사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래도 이곳 무경실에서 직접 무공을 염마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또 이러한 비급들을 무경실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비록 시간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현무는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사하는 가운데에서도 무공의 계열을 파악하고 주요 부분을 암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무공을 익히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현무는 석실보다는 조용한 동굴 하나를 골라 자신의 수련장소로 삼고 친구며 걸량 벽곡단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운반해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현무의 무공 수련은 시작되었다 항상 일정한 빛 항상 일정한 바람 속에서 현무는 배가 고프면 걸량을 먹었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졸리면 잠을 자고 그 외의 시간에는 온통 무학 수련에 투자했다 그는 우선 소림무학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 원무공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달마 역근경부터 우선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마 역근경은 그 명성과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여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 그렇고 또 대부분의 내용이 무공과는 거리가 먼 인체의 구조나 경맥의 흐름과 같은 의학적인 내용이나 근골과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 등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뒤처져 마음이 다급한 현무로서는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과연 이처럼 시일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과연 익혀야만 하는 건지 상당 기간 망설였다 그 결과 현무가 내린 결론은 일단 달마 역근경상의 수렴법이나 여기에서 파생된 달마 형공은 연마하지 않되 그 내용만은 무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지루한 내용에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시작했던 현무는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었다 비록 그 내용은 기공이나 무공초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었으나 대신 그가 평소부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인체의 신비와 그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마음 상태가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잠재력과 공능이 있으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에 수백분의 일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단한 신체단명과 정신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가히 초인이 될 수 있다는 시기였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은 모두 기이란 걸 내재하고 있고 이 기의 원천이 바로 우주이기 때문에 수련자는 몸과 마음을 열어 이 우주 하늘과 땅 그리고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는 무한한 공간에 무한한한 길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상호간 막힘없이 교류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능력은 완성되게 되며 이른바 천인 합일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문은 차츰 처음에 어렵고 지루한 상태에서 벗어나 책 속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간이 한 달여 지나자 현문은 어느 정도 달마역근경에서 주장하는 달마성승의 뜻을 알게 되었고 생각 같아 서는 모든 시간을 이것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한정된 시간인지라 금강부동 신법적화장 등 여타무공을 중심으로 연말을 하고 달마역근경은 중간중간 틈을 내어 연구하는 식으로 시간 운영을 바꾸었다 대신 그는 앉을 때나 누울 때 심지어는 식사하는 시간까지 달마역근경상에 나타난 720가지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체내에 자연이 기가 쌓이도록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하여 흐르고 있었다 한편 이 시간 소리마원의 제자 10명과 하산했던 무유는 무이상 깊은 계곡의 한 동굴 안으로 하원 제자 5명과 함께 진입하고 있었다 탁한 기운과 음습한 한기가 몰려 나오는 어쩐지 기분 나쁜 동굴 가장 선두에 검은이 들고 있는 화섭자의 불길마저 파르르 떨리는 게 금방이라도 무엇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무유와 소리마원의 제자들의 눈빛에는 추호도 두려움을 읽을 수 없었으니 대신 그들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곧바로 대처하겠다는 듯 날카로운 기세만 흘리고 있었다 잠시 후 길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 선두의 검은이 조심스런 목소리로 무유에게 말을 하였다 무대주 어떻게 할까요 무유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하였다 중앙의 길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 서겠다 그러면서 무유는 뚜벅뚜벅 걸어 검은의 앞으로 걸어갔다 검은이 길을 비켜주며 화섭자를 건네주었지만 무유는 묵묵히 고개만 저어들 뿐이다 한참을 더 걸었을까 이미 동굴의 내부는 상당히 좁아졌지만 그 길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앞서가던 무유가 주춤하며 멈추어 섰다 순간적으로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들려오던 그 소리는 그가 멈추어 섬과 동시에 다시 사라져버렸다 아마 상대방도 무슨 낌새를 느낀 것 같았다 눈치를 챈 검은이 가지고 있던 화섭자의 불마저 꺾어버려 동굴 내부는 본래의 어둠으로 변해버렸다 바로 눈앞에 사람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두움 하지만 무유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그의 몸은 최대한 기척을 죽인 채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마침내 모퉁이를 만나 바로 그 뒤에 적이 있음을 직감한 무유는 양팔의 공력을 잔뜩 주입한 채 소리 없이 반대편 벽으로 움직여갔다 바로 그 순간 번쩍하며 백색의 찬란한 공기와 함께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무유를 향해 덮쳐왔다 비록 대비를 하고 있던 무유였지만 너무도 갑작스런 공격의 무유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런 심정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무공을 연마하고 감각을 단련해온 사람답게 곧바로 좌측으로 한걸음 비켜서며 검을 뽑아둔 무유는 그대로 검기의 측면을 향해 맹렬하게 검을 휘둘렀다 이러한 무유의 반응은 그야말로 신속한 가운데서도 유효적절한 대응으로 검을 전개하여 무유를 기습한 상대방도 어! 하는 의외의 탄성이 들리더니 검광이 넓게 비산되었다 곧바로 공격에서 방어로 검새가 변환된 것이었다 순간 차창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무유의 단색검기가 상대의 검망과 부딪혔다 격돌한 부분에서는 번쩍거리는 섬광이 일어나며 빛의 무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음 여인인가 짬막한 탄성 소리에 상대방이 여인임을 안 무유는 상당히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이처럼 음습한 동굴 깊숙이에서 여인의 미성이라니 동굴 속은 다시 완전 어둠으로 변해버렸고 터질 듯 한 긴장감과 함께 일촉즉 발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무유는 이미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정적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약 하는 가늘면서도 당차게 느껴지는 여인의 기압소리와 함께 다시금 무유를 향해 빛의 무리가 몰려왔다 비록 아까와 같은 속도감은 없었지만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장중을 휩쓸어가는 기세만은 그 전에 공격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다 무유는 상대방의 여인이라는 사실의 마음이 약해졌으나 상대의 공세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후 좌우상하 그의 16방 방위를 점하며 밀려드는 검세에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대로 하단전에 응축되고 있던 공력을 팔과 검에 보내면서 그의 최대의 절기이자 성명절악인 달마예검 제1초 항마지검을 전개했다 사실 외견상 그의 검법은 극히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였다 상대방의 변화무쌍한 검법에 비해 그의 검은 그대로 전면을 향한 채 미미하게 떨리면서 그저 커다란 원어를 한 번 그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보잘것 없고 단순하게만 보이던 동작 속에는 무수한 향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의 16방 방위를 점한 채 찬란하게 빛을 뿜으며 거세게 밀려오던 검기가 우유가 장난한 듯 이 전개한 수법에 의해 형성된 둥 그스름한 빛의 막에 막혀버린 것이었다 그러자 이해질 수 없다는 듯 그 미지의 여인은 다시금 날카로운 기압을 토해내면서 초식을 변화시켰다 이번 초식은 위력이 더욱 막강한지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며 무유의 방어막을 그대로 돌파할 기세였다 헛 무유의 입에서도 당혹한 듯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그가 전개한 달 마의검은 무학조사인 달마성승이 창안한 소림의 최대절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그의 공력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가히 무적이라 할 수 있는 초식이었는데 엉뚱하게 이곳 동굴에서 호적수를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달 마의검은 2초식이나 남아있었다 비록 무유가 의외로 강한 상대방에 대해 순간적으로 놀라기는 했지만 그는 당대 최고 후기지수의 1인 그는 한 발을 뒤로 물러섬과 동시에 흐트러지려는 길을 다시 모으고 달 마의검 제2 식인 복마지검을 전개하였다 사천왕의 법력이 검을 통해 쏟아 지나니 세상의 모든 많은 이에 굴복하도다 복마지검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칠흑같은 나뭇 속에서 홀로 무유의 낭낭한 목소리가 우랑차게 퍼져나오고 바로 그 순간 그의 검은 부르르 진동을 하면서 마치 수십 조각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중심부에서 외부를 향해 빗살과 같은 검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유의 장검에서 쏟아져 나온 검기들은 곧바로 그를 둘러싸고 밀려들던 건망과 지지직하며 부딪혀갔다 그러자 그 부분에서는 마치 거대한 먹구름 무리가 부딪히며 번개를 쏟아내는 듯 무수한 불꽃들이 발생하여 사면팔방으로 비산하더니 마침내 번쩍 하며 찬란한 광기와 함께 폭발해버렸다 으으 폭발의 여파에 장래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소리와 함께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격돌의 여파가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폭발처럼 발생했던 빛의 잔치는 발생과 동시에 사그라져버리고 장래는 다시 암흑과 침묵이 흘렀다 마치 개개인의 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릴 만큼 고요한 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적을 뚫고 여인의 억눌린 듯한 신음소리와 함께 쨍그랑 하며 쇠부치가 동굴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무유는 자신과 상대했던 여인이 부상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앞을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끼야 하는 괴성과 함께 어둠 속에서 번쩍하며 금빛 물체가 뛰어나오더니 눈부신 속도로 무유를 향해 일직선으로 지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크 이건 또 뭐냐 갑작스러운 이러한 공세의 무유는 깜짝 놀라며 검을 맹렬하게 휘둘렀다 하지만 그 금빛 물체는 아직 수배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어느새 이를 뚫고 무유의 안면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으니 무유로서는 공중제비를 돌듯 황급히 몸을 좌측으로 굴리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빠르고 파괴적이란 말인가 황급히 좌측으로 물러섰던 무유는 곧바로 이어질 상대의 후속 공격에 대비하여 검을 앞으로 세웠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금빛 물체는 더 이상 무유를 추적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되돌아 가버리는 것이었다 아마 그의 접근만을 막겠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는 길었지만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생한 일로 서 좌중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광채가 몇 번 번쩍거리는 장면만 보았을 뿐이다 번호 8332개시자 윤원중 위 5280등록일 1999년 5월 3일 0919 제목 연재 천부 외경 13 장래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이 순간 누군가가 화섭자를 켜서 대체하고 있던 중앙에 던졌다 비록 약한 빛이었지만 동굴 내부가 너무 어두웠던 관계로 화섭자의 불빛은 마치 선광처럼 동굴 내부를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 그러자 비로소 대체하고 있던 쌍방이 완연하게 드러났는데 무휴일행은 고강한 무공과는 달리 정작 상대방들이 순수하게 여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십수명의 느신한 여인들 그녀들 중앙에는 백색 공장을 입고 가슴에 설매화를 장식한 호리호리한 여인이 어깨에 황금빛 원숭이를 태운 채 신여인 듯한 여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있었고 그녀의 주위에는 모두 열댓 명의 여인들이 각기 병장기를 꺼내들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무휴의 입에서 극히 놀란 듯한 음성이 튀어나왔다 아니 그대는 혹시 부캐빈궁의 부캐신녀 설치소저가 아니오 무휴는 바로 중앙에 그 백색 공장의 여인을 가르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침 부상을 당한 듯 신여의 부축을 받고 있다 가 무휴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그에게 시선을 돌려 이윽고 바라보더니 결국 가벼운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당신은 바로 중원오룡의 일원인 달마검협 무대협이군요 사실상 그녀도 무림 다섯봉의 일원이니 그들은 동시에 신주십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무림십출이란 당대 무림에서 가장 뛰어난 시빈의 후기지수를 읽었는 말로 남녀각 다섯 명씩 오룡과 다섯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중 오룡은 무휴를 비롯한 오인의 인재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다섯봉은 여기에 있는 북해신녀 설치를 비롯 남궁세가의 천혜옥인 남궁화 북궁세가의 비류옥봉 북궁지 진마부의 환상비현 추수빈 그리고 청양문의 화중화 소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무예도 물론 걸출하지만 무엇보다 그 미모가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만큼 뛰어나 가히 재색겸비의 역걸들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강호세계에는 무수한 기인이사들이 있었고 거의 한 달이 멀다 않게 신진고수들이 배출되고 있어 이들이 과연 18만리 중원대륙의 후기지수들 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든 장담할 수 없었지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이들이 가장 명망있고 화려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처럼 신주십출로 분류되는 이인의 만남 하지만 설지는 무작정 반가워 할 수만은 없었으니 이는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단 이 초만의 무유에게 패배하고 부상까지 입었던 탓이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을 알 수 없는 무유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그녀를 만나자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 우선 반가운 마 음이 앞서고 있었고 따라서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폭권을 해보이며 말을 하였다 하하하 이거 정말 반갑소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핫비의 무림맹에서 만난 후 거의 2년이 되었구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다고 이때 설지는 무척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반갑게 웃고 있는 무유를 향해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추스리며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대신하였다 후후 무대협의 무공은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군요 그래 그동안 별고는 없었는지요 하하 수행자가 무슨 일이 있겠소 참 그러나 이거 본의 아니게 소적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죽으려 이에 설지는 새삼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후후 전부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인걸 더욱이 공격을 제가 먼저 했는데 무대협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요 그러나 무유는 자신이 설지와 같이의 아름다운 여인을 상처입혔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할 뿐이었다 그래서 품속에 손을 넣어 둥그스름한 환약을 하나 꺼내 설지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용하면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 설지는 내미는 무유의 손을 바라보더니 눈가에 이체를 띄었다 이건 소림의 영단인 소환단이 아닌가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설지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진 상태였다 더욱이 그가 대환단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알로써 30년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귀한 영단을 서슴없이 건네자 싱긋 웃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주신다니 고맙게 받겠어요 하지만 저의 상처는 이처럼 귀한 약을 낭비할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라서 이 약은 제가 나중에 요긴하게 쓸 계획인데 그래도 되겠지요 하하 물론입니다 호호 역시 무대협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호탕하기 그지없군요 아무리 무유라 하지만 강호 최고의 제녀이자 미인의 칭찬을 들으니 자연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다 그래서 감히 도발적이기까지 한 설지의 시선을 감히 맛받지 못하고 황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마침 그의 눈에 설지의 어깨에 안아있는 황금빛 털에 조그마한 원숭이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재를 돌렸다 설소적에서는 보잘것 없는 이 무모의 얼굴에 금치를 하시는군요 참 그것보다 이 근모신원이 바로 아까 저를 공격했던 그 주인공입니까 호호 그래요 혼나셨죠 무윤는 이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근모신원이 맹수의 제왕이라고 불리우고 또한 그처럼 빠르고 용맹하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저았다 이 근모신원이란 비록 확인되지는 않았으 나 바로 밀림의 왕자인 백고와 무적흑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그 커다란 맹수 사이에서 태어났 다기에는 기형이라 할 정도로 몸집은 극히 작았으나 실제로 이들의 장점만을 골라가지고 있어 그 힘은 무적흑원이 상이고 그 빠르기와 용맹성은 인쇄에 드문 백고 이상일 뿐만 아니라 천성이 영특하여 왠간한 무인들 마저 당해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었던 천하의 영물이었다 더욱이 이 근모신원은 아마 북해빈궁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듯 경의적인 겸 공술까지 지니고 있었으니 천하의 무유로서도 크게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좌중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서로 간 인사가 끝나자 그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무유는 무림맹의 요청에 따라 최근 강호상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조사하러 하산하였다 그 사건이란 바로 두 달 전쯤 발생한 대규모 실종사건인데 정작 기회한 점은 실종자들이 모두들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고 중원깍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강호상의 실종사건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으나 동시에 수백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어 버렸으 미 비록 그들 중에는 무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강호무림이 동요하고 무림맹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결국 무림맹은 소림 등 주요 방파에 사건 조사를 의뢰하였고 소림에서 든 무유로 하여금 그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설지도 무림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산서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을 조사하다 흉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이며 무유와는 입구가 달라 서로 간 오해하게 된 것 같았다 허참 이상하구려 분명 흉수의 흔적은 이곳으로 이어졌는데 그들의 그림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엉뚱하게 추적자들 만 있다니 혹시 이것도 음모가 아닐지 무유는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요 몇일간의 불안감이 이처럼 공교로운 일을 만나자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막상 설지는 태연하였다 무대협께서는 혹시 이것이 함정이라 말하려 하신 건 아니세요 물론 무대협과 제가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과연 그들이 함정을 파놓았다면 그토록 은밀하게 처신을 했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무대협에서도 필이 가진 곡경 끝에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을 텐데요 물론 설지의 추측은 틀림이 없었다 적들은 나름대로 흔적을 은폐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고 그들은 한가닥 신랄같은 단서를 찾아 이곳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무유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동굴에 진입을 하긴 했는데 정작 적들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것이다 이때 설지가 다시 말을 하였다 선옥 함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더욱이 지금 여기에는 달 막검협까지 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들의 음모를 밝혀내지요 이에 무유는 이 여인이 자기의 실력만 믿고 너무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의심에도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무유 일행은 이제 설지에 북해 빈궁의 인원들까지 합세하여 거의 20여 명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다시금 수색에 돌입했다 무유가 지나왔던 동열과 설지가 수색했던 동열은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어 대신 그들은 그들이 만났던 지하광장에서 조금은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나 있는 커다란 동열로 진입하였다 그 동열은 완만하게 경사져 아래쪽으로 나 있었는데 비교적 넓었고 일부 불편한 장애물들이 치워져 있어 사람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일행들은 더욱 긴장하였고 주위를 경계하며 더욱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무유가 걸음을 멈춰서며 손짓으로 일행들을 제지하였다 무엇을 감지하였는지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빛을 바라고 있었으며 우수는 건병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유의 갑작스런 제지에 일행들은 영문을 몰라했지만 모두들 숨을 죽인 채 추위를 관망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과 침묵 속에 오직 화섭자의 불길만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춤추고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느낀 듯 설치에 눈이 동그레지며 가벼운 탄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그러나 그 소리가 미처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무유는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그의 우수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한 줄기 날카로운 검광이 솟아나왔고 그 빛은 곧장 삼장여 전방 좌측 벽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따라 무유의 신형이 움직였고 일장을 내갈겼다 퍽! 쾅쾅! 검이 동굴벽에 박히는 소리와 바로 뒤를 이어 장풍이 격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동굴 내부는 장풍의 여파로 생긴 돌가루와 충격기파로 거세게 요동을 쳤다 잠시 후 일행들이 그들의 좌측 벽에 손바닥 만한 구멍이 뚫리고 그곳을 통해 한 줄기 빛이 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검은! 통로를 개선하라 무유의 명령에 따라 검은과 하원 제자 두 명 이 달려가 뚫린 구멍을 통해 반대쪽 상황을 살핀 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구멍 부근에 돌을 박아 넣고 는 연이어 장풍을 갈겼다 그러자 마침내 사람이 통과할 만한 통로가 뚫렸다 모두들 조심해서 나를 따르라 통로가 개설된 것을 본 무유가 먼저 몸을 날렸고 일행들이 하나 둘 뒤를 이었다 아! 설제의 입에서 다시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실 그들이 통과했던 동열과 이곳과의 사이는 겨우 3, 4푼 정도의 벽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는데 이곳 역시 천연동 혈임에는 분명하나 벽들이 말끔히 깎이고 곳곳에 유등이 걸려있어 바로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잊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무유를 찾았다 이때 무유는 자신이 던져내었던 검을 살피고 있었는데 설치가 보기에도 그 검에는 혈흔이 맺혀있었다 검에 막긴 맞은 모양인데 그 짧은 시간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요? 이에 무유는 묵묵히 안쪽을 가리켰다 설치가 무유의 손길을 따라가 보니 미세한 핏방울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상대의 놀라운 경공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듯 거의 서너 장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추적해야 하죠 물론이요 다만 이제부터는 적들의 기습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관에 최대한 경계해야 할 것이요 3,4장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핏자옥을 따라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추적이 계속되면서 무유는 자신들 이 이미 한 발 늦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분명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은 있지만 이미 모두들 철수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 혼자 말처럼 하는 무유의 이야기에 설치가 끼어들었다 그렇군요 이미 철수해버린 것 같군요 그것도 황급히 우리가 너무 신중히 접근하느라 오히려 추적이 늦어진 것 같소 하지만 아직 단서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나의 검에 격중당한 그 자 모두들 철수했음에도 무슨 목적으로 남아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자를 잡아 알아내는 수밖에 그럼 서두릅시다 그 자마저 놓이면 막막하니 무유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설치가 이를 뒤따랐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 충분히 경공 전개는 어려웠지만 그들의 신형은 어느새 동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으며 이에 수하들도 경공을 전개해 이들 띠를 따랐다 그러나 수하들은 모퉁이를 돌자 말자 곧바로 다시 되돌아 오는 무유와 설치를 발견하고 의아해했다 그들은 추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아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몸보다 먼저 무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피하라 폭략이다 이에 일행들도 사태의 다급함을 알았는지 모두들 전력을 다해 동굴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폭발은 시작하고 있었다 쾅 콱쾅 동굴 전체를 울리는 괭운과 함께 동굴벽들이 마치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것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압불사 천녀일실이라고 내가 왜 폭력이 매설되어 있음을 짐작하지 못했던가 이미 늦고야 말았군 다급한 마음에 무유는 더욱 공력을 높였다 이리저리 굴곡된 동굴벽들에 몸이 스치고 피부 일부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이미 그러한 것을 고려할 입장이 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상의 영향인지 설치가 조금 뒤 처지는 것 같았다 이에 무유는 그대로 설지에 팔을 붙잡아 주었으며 맥힌 김에 옆에 있던 현 청이란 하원 제자의 뒷덜미를 붙잡은 채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한 번 터진 폭발은 연쇄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동굴 천정이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번호 8333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3일 공구 20채 목 연재 천부 외경 14 마치 동굴 전체가 함몰하듯 우박처럼 쏟아지는 흙과 바위 덩이들 무유는 그 와중에서도 설지와 현청의 보호를 위해 강기막을 펼쳤는데 동굴의 천정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바위 덩어리가 그 강기막에 부딪힐 때마다 상당한 충격과 함께 기열이 틀어 오름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가 하면 주먹만한 파편들이 마치 암기를 던지듯 그들을 향해 쏟아져 왔다 다행히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동굴의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반가움도 순간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괭음과 함께 대폭발이 일어났으며 동굴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함몰되어 버렸다 쿼르르르릉 무유는 그 순간 혀끝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 내음 하지만 이미 잡녀까지 격발한 무유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 되어 동굴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나둥그러지며 혼절해 버렸다 단주님 동굴 주위를 지키고 있던 소림 하원의 제자들이 놀라며 무유를 향해 몰려들었다 잠깐 그에게 다가가지 말아요 하원의 제자들은 갑자기 들려오는 여인의 날카로운 소리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춤거렸다 바로 설지였다 무유의 도움으로 본래 입었던 내상의 별다른 부상 없이 동굴을 벗어난 그녀는 어느새 무유를 안고 있었다 그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안고 흑무대협이 결국 이렇게 중상을 입으면 서까지 소녀를 구해주었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차례예요 이렇게 중얼거리며 설지는 품속에서 무유가 건네준 소환단을 꺼내 무유의 굳게 닫힌 입을 벌리며 입속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이미 혼절한 무유가 이를 삼키리는 만무했다 설지는 무유의 등을 툭툭 치면서 환약이 넘어갈 것을 유도했지만 그것도 별 소용이 없었다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던 설지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서 소환단을 다시 회수한 그녀는 무유의 침이 묻은 그것이 전혀 더럽지 아니한 듯 자신의 입에 넣고 자신의 침으로 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입을 통해 그에게 전해주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남녀간의 달콤한 입맞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이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이산봉 내봉 바로 무이산의 제 두봉이자 바로 붕괴가 일어났던 동굴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높다란 봉우리였다 그런데 이 봉우리에 무유와 설지 등이 침울한 표정으로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겨우 내상에서 회복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무유 그리고 계곡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설지 현청 거문 등 살아남은 제자들은 물론이 고 무유의 지시에 의해 동굴에 진입하지 않은 채 경계를 하던 제자들 역시 침울한 표정들이었다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봉굴 하지만 그 안에는 거의 20여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묻혀 있었으니 설지를 따라온 15명의 부캐빈공 제자들 그리고 무유와 함께 간 5인의 소리마원의 제자들 중 거문과 현청을 제외한 나머지 3인들이 모두들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모 두 죽어버린 설지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었다 마치 넋이 빠진 듯 계곡 아래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는 여인 그녀로 인해 일행들의 슬픔은 배가 되고 있었다 무유가 말없이 설지에게 다가가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설소저 그만 슬픔을 거두시오 어차피 강호계의 몸담은 우리들에게 죽음은 항상 옆에 있는 것 이렇게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흉수를 찾아내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설지는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부캐빈공주 설지연의 청금으로 곱게 만자 나스며 평온한 무림정세 덕분인지 가는 곳마다 환대만 받았던 그녀 그녀는 사실 이번 실종사건 수사도 별다른 부담없이 그저 이 기회에 문파나 자신의 무명이나 날려보리라 생각하고 가볍게 나섰던 참이었다 그런데 문파를 출발할 당시 16이던 일행이 단지 그녀 혼자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자신을 그처럼 따르던 신녀들과 사형제들도 끼어 있었으니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될지 짐작이 갔다 그래도 설지는 무림의 여인이었다 무유의 가슴에 안기어 펑펑 울고 난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있더니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되었는지 살며시 무유의 가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두 볼을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왔다 비록 극한 상황에서 옅지만 남자의 손길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그녀는 오늘 한 사내와 입맞춤을 했고 또 그의 품에서 실컷 울기까지 했던 것이다 미안해요 무대협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면목이 없소 어찌되었건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무대협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무대협이 아니었으면 소녀 역시 그것보다 이젠 어떠하시겠소 난 일단 무맹에 들려 결과를 보고하려 하는데 같이 가겠소 이에 설지는 망설이는 듯 했으나 잠시 후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아무래도 저는 봉궁으로 귀환해야 하게더요 속절없이 제자들을 잃은 용서도 구해야 하고 참 그러시겠군요 이에 무유는 남은 7명의 제자 중 무공이 가장 강한 거문으로 하여금 북해빈군까지 설제의 경호를 맡겼으며 나머지 제자들은 반으로 나누어 반은 하원으로 돌아가 결과를 보고하고 나머지 반은 호북성 쪽으로 돌아간 마찰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폭발로 인해 모든 흔적과 증거들이 사라져버린 이상 유일한 단서는 그 마차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군요 유일한 단서는 그것밖에 안 남았군요 만일 단서를 찾게 되면 소녀에게도 연락을 주시겠죠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 소녀는 봉궁으로 돌아가 무대협이 정가를 기다리겠어요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부족한 무공도 보충할 겸 참 그리고 단서를 찾건 못 찾건 무대협께서는 우리 빈궁에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하 물론입니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저도 부캐 구경을 한번 하고 싶군요 자 그럼 소녀는 돌아가겠어요 부디 몸 조심하시기를 조심히 가시오 부캐 신녀 설제는 무유를 향해 생끝 웃어 보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나갔다 그러자 거몬도 무유에게 예를 표한 후 그녀를 따라 몸을 날렸으며 무유는 나머지 제자들마저 떠나 보냈다 이윽고 무이산 복내봉에는 무유 홀로 남게 되었다 모두가 가버린 지금 그 역시 합비의 무맹으로 떠나야 하건만 어쩐지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아쉬움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평온했던 이 강호에 또다시 바람이 부려나 과연 당금 강호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일제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토록 무지막지한 수단으로 추격대를 끈어버릴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휴 일단은 무맹에 가볼 일이다 혹 다른 조사대에서는 무언가 사실을 밝혀내었을지 모르는 일이니 문득 그의 머릿속으로 아름다운 설치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후 아름다운 여인 천방지축 날뛰던 이 이제 강호의 무서움을 조금은 깨달았겠지 그런데 그녀의 그 모습이 왠지 현아호와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또 무슨 일인가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서서 있던 무유는 마침내 서서히 발길을 돌렸다 너무 허망하게 끝난 이번 사건의 조사가 마음에 걸려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만 추가적으로 산사태마저 일어난 봉내봉의 협곡은 온통 흙더미에 묻힌 채 태구에 정정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유의 발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급기야는 흰 점으로 화해 무이산에서 사라져갔다 고도 합비에서 북쪽으로 50렬이 떨어진 곳에 행화촌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 바로 마을 북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들로 인해 봄이 되면 온통 연분홍 살구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하여 행화촌이라 이름 붙여졌다 하였다 그런데 이곳 행화촌의 북쪽 지역 즉 살구나무가 무성한 그 지역에 하나의 아담한 장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름하여 규원장 한 10여 년 전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원안에 가득한 장원 이름과는 다르게 장원주인은 은퇴한 전직관리라 하였고 가끔씩 마을 공동회에 거액의 기부도 하였기 때문에 행화촌 내에서도 비교적 평판이 좋았다 언젠가 마을 촌로한 사람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장주는 그저 구론의 규원가란 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지었을 뿐 별다른 뜻은 없다고 말하며 담담히 웃더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규원장은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오 이에 지하에 오히려 지상의 건물보다 더욱 거대한 지하공간이 은밀한 비밀 통로와 함께 마련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무언가 비밀스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규원장의 지하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위치한 조그마 한 규모의 의사청에는 괴이한 복장을 한 3명의 복면인이 앉아 있었다 각기 흑 백회의 특이한 색상의 장삼을 입은 세 사람 과연 어떤 비밀스런 일을 도모하고 있기에 이처럼 은밀한 지역에서까지 복면을 하고 있는 건지 단지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만 번쩍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 중앙에 앉아있던 회의 장삼이니 먼저 입을 열었다 두 분 참으로 오랜만에 뵙군요 비교적 호리호리한 체격에 헐렁한 장삼을 입은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키가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었으나 다른 두 사람의 체구가 워낙 장대에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였으며 조금 신듯한 목소리는 아마 가성을 사용한 듯 하였다 이러한 회의 장삼인의 말에 좌측의 흑예인은 전혀 가타부타 하지 않았고 대신 우측의 백예인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군요 거의 1년 만이군요 그의 목소리 역시 가성을 사용하고 있어 목소리만으로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1년 만에 만난 사람들 치고는 너무 무뚝뚝한 태도들 하지만 회의 장삼인은 이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다시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두 분이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 듣고 싶군요 역시 우측의 백예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아이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소 선천적인 자질과 각종 영약을 바탕으로 무공이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으며 대련주의 후예를 자처하며 주변을 통합해 나가고 있소 이러한 두 가지 과업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늦어도 2,3년이면 마 물이 될 것이오 지극히 짬막한 백예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회의장 3인의 시선이 말없이 흑예인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평생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흑예인의 입이 열렸다 그 늙은이는 비급과 영약을 발견한 기현을 천훈이 자신에게 따르고 있다고 해석한 듯 은밀하게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오 다만 추가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여 진척이 느렸으나 이제 그러한 장애가 사라졌으니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오 그렇다면 그가 불을 완전 장악하는 데까지 소요될 기간은 그 늙은이가 워낙 교활에 속생각이나 계획을 잘 밝히지 않고 있으나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될 것이오 그렇군요 여하튼 이 일은 우리들의 피 맺힌 하늘 돼 돌려주는 일이니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오 물론이오 그러나 그 결과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대는 일이 성사된 후 우리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오 그 일은 걱정하지 마시오 두 분이 약속대로만 해준다면 반드시 그의 상응한 대가가 돌아갈 것이오 좋소 그럼 우리들은 돌아가세소 다음 회동은 그건 별도로 연락하겠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듯 흑백의 두 사람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또 벅두벅 밖으로 걸어 나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문쪽을 바라보는 회의장 3인의 눈빛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흥 건방진 늙은이들 모든 것이 나에게 있건만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다니 내 아직은 필요해서 그대로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던 회의장 3인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쳤다 풍령 그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의 앞에 희뿌연 물체가 하나 나타났다 마치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무런 기척없이 나타난 유령과 같은 인간 더욱이 그의 몸은 안개 속에 서 있는 듯 분명치 않는 형체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사이에서 역시 기이하게 떨려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군주 지금 나간 저 늙은이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로와 이 호를 붙여라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기이 롬 나에게 보내도록 하라 명령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의 신형은 어느새 햇빛을 만난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번호 8334 개시자 윤원중 위 5280 등록일 1999년 5월 3일 공구 20채 목 연재 천부 외경 15 회의장 3인의 목소리가 다시 텅 빈 허공중에 울려 나왔다 김일대주 채연을 불러와라 이미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는 과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그러나 어김없이 허공중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명 그리고 잠시 후 회의장 3인의 앞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미부가 나타났다 군주 찾으셨습니까 회의장 3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마치 그녀에 대한 신뢰를 말해주듯이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만은 여전했다 최근에 무림동향에 대해 알고 싶다 이에 여인은 그를 향해 생끗 웃어 보이더니 총명해 보이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을 하였다 정보는 많지만 군주께서 관심 가질 만한 정보는 모두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바로 동영무계의 동향입니다 최근 동영무림에는 성전무흥이라는 걸출한 인재가 출연했는데 그는 수백년부터 분리발전에 왔으며 현 동영무림을 지탱하고 있는 낙일류와 이도리의 양대무맥을 일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각성들로 이 앞집산을 거듭하던 제후들 간의 싸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정도입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군 그들이 중원을 침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로 그가 동영무계를 완전 일통한다 할지라도 중 원무림의 힘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일단 북방무계가 움직여야 하겠죠 그들이 움직인다면 필히 동영쪽도 동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을 적당히 부추기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원의 유력한 세력이 그들과 연합한다던가 아니면 그들 무예의 가장 단점인 보법과 경신술을 흘려 그들에게 자신감을 준다면 좋다 그렇다면 일단 그들에게 보법과 경신술의 비급을 은밀히 흘려라 사실 그들의 인자술과 쾌도술은 대단하다고 들었다 거기에 이들을 보완할 보법과 경신술이 있다면 그들은 풍요의 대지 중원에 대해 충분히 유혹을 느낄 것이다 연합책은 그 다음 문제다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서렸다 역시 군주다우신 판단입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중원 각 지역에서 발생한 하우문 조직들 간의 전투는 그 배후의 현천보라는 강호 세력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 뒤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원물임을 들끓게 하고 있는 대규모 실종 사건인데 아쉽게도 아직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 추측했던 진마부와는 전혀 무관한 듯하며 일사불란한 거사와 무맹의 추적을 철저하게 단절시킨 치밀함으로 볼 때 군주께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일대에서는 명예를 걸고 조사해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아무런 흔적이 없다며 그들은 무맹 측 추적대를 차단하면서 막대한 양의 폭략을 동원했습니다 물론 치밀한 그들인지라 필히 그 과정도 은폐시켰겠지만 그 정도의 물량동 원에는 필히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 좋아 다음은 무림맹주의 장자인 북궁이가 최근 무적 2단을 중심으로 은밀히 젊은 기재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근 최고 후기 지수요 차기 무맹주의 지위가 거의 보장된 그로서는 의외의 행동으로 이로 인해 우리 측의 포섭 작전이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기를 확실히 보장받으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어찌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보란 말인가 어쩐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군주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요 회의 장사민의 눈빛이 지극히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정작 그의 눈빛을 받은 차연의 표정은 태연하였다 알았다 그만 물러가도록 예 그럼 차연이 회의 장사민에게 예를 표한 후 물러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물러간 후에도 한동안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다 후후 너무 컸나 나에 대하여 조사할 정도로 잠시 후 회의 장사민의 모습도 의사청에서 사라졌다 마치 헛개비처럼 당근 무림의 지축인 무림맹의 코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 무언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천하무림을 상대로 무언가 철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동맹자는 물론 이후 수하들에게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는 한 신비인에 의해 무림맹 바로 20여 년 전 대명이 건국되어 막강 몽고제국을 대륙에서 몰아낼 때 전 중원 무림인들이 함께 모여 결성하여드며 몽고의 후원으로 대무림을 지배하던 천하무림년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천무대 장군 천웅과 함께 몽고군의 최강의 전력이라는 철갑기마대까지 대륙 무림을 지배하던 천하무림년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천무대 장군 천웅과 함께 몽고군의 최강의 전력이라는 철갑기마대까지 폐퇴시키면서 대명이 중원을 지 대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이루어낸 사상초유의 초거대단체 비록 그 후로 공동목표가 사라진 마도세력이 진마부를 결성하여 떨어져 나갔고 맹주의 독단에 불만을 품은 구파일방에서 일부 제자들을 철수시킨 적이 있었지만 아직 무림맹은 여전히 전통적인 강호명문인 구파일방과 5대세가를 비롯해 700여 개 대소방파가 가입되어 있는 당대 최강의 세력이었다 당근맹주는 제3대로서 바로 10여 년 전 30대 중반의 나이로 전임 맹주이자 천하제일인으로 불리우던 무당의 일양자를 물리치고 맹주의 직에 오른 신 주제일검 북궁소란 인물로서 특히 그는 부친이었던 북궁욱과 천하무림 연주였던 천라한을 추적하다 다른 4대 고수들과 함께 실종된 후 급격히 쇠락해가던 북궁세가를 단 10년 만에 당대 최고의 무문으로 성장시킨 가히 심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무맹의 핵심 간부들은 그의 놀라운 심화 뒤에는 한 여인이 이듬을 알고 있었다 20여 년 전 북궁소의 후처로 들어온 허무 연이란 이름의 여인 가히 경국지색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미모와 함께 학문에서부터 금서기화에 이르기까지 십전의 재색을 겸 비한 완벽한 여인이 바로 그녀였다 바로 그 여인이 북궁소의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친의 죽음에다 설상가상으로 부인까지 죽은 충격으로 시리와 방황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북궁소가 절치 부심 무공에만 전념하기 시작했고 그가 오직 무공에만 전념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놀라운 지혜와 관리 능력으로 기울어져 가던 북궁세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10여 년 전 북궁소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제3대 무림맹주로 선발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제 맹주인 북궁소 못지않게 맹주 부인인 허무 연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정작 북궁소가 맹주가 된 이후 허무 연은 이러한 중인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한 채 맹주부에 후원해 칩거한 채 북궁이와 북궁지 남매를 교육하고 화초를 재배하거나 가끔씩 야참 등을 만들어 무맹의 하금 무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언젠가 무맹의 원로 한 사람이 그녀에게 왜 그처럼 훌륭한 능력을 무맹을 위해 발휘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적이 잊었다 당시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북궁께서 제가 나서는 것을 싫어해요 라고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허무 연의 이러한 처신은 가히 현모양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맹주에 대해서는 그의 단순한 성격과 독단으로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맹의 무사들 치고 허무 연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튼 이러한 무림맹은 현재의 일원 일부 이단 3대 10지부의 총인원 3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구파일방과 오대세가 그리고 중원 2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장로원과 맹주와 이를 보좌하는 부맹주 군사가 소속되어 있는 맹주부는 지도부 그리고 맹내 최고 정예세력들로 구성된 무적철사당과 무적 학표단의 무적이 대화 맹내 수비를 담당하는 호천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대 각종 정보와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추밀대 등 세대 중원각지에 흩어져 있는 10지부 등은 집행부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추고 있던 무림맹은 그동안 평온하기 그지없던 강호 정세로 인해 그저 형식적인 무공연 말하하고 강호상의 사소한 분쟁 정도나 처리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림맹이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의 실종사건과 이들의 흔적을 추적하던 4개 조사단이 폭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특히 지금 무림맹의 대의사청에서 개최되고 있는 확대연석회의는 이러한 무맹 내 분위기를 짐작해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맹주를 비롯한 무맹의 모든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특별히 맹주의 지시로 신풍공자 북궁희와 폭사당했던 조사단 중 유일한 생존자라 할 수 있는 달마검염 무유도 참석하게 되었다 즉 부맹주인 전대청성장문인 천무검 좌일패와 남궁세가주 인위검객 남궁용수 군사인 제갈세가주 신기산통 제갈우상 무적이단인 무적철사단주 신공화영 무적흑표단주 전광일패 용천비 세대주인 호천대주 호천대주로 풍례도객 갈천위 감찰대주 진주원가주 언지황 추밀대주 무용신보 서대응 등 무림맹을 지탱하고 있던 전 간부진이 모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10개의 조사단 중 단지 4개의 조사단만 겨우 흉수의 흔적을 추적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들 4개의 조사단이 모두 폭사당한 채 흉수에 대한 단서는 모두 끊어져 버렸는데 천하이대지 중 하나인 신기산통 제갈우상을 비롯한 무맹의 모든 간부진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나 무슨 뾰족한 대책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저 이번 사건의 영향력과 그 배후 그리고 그들의 의도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들로 설왕설레하다가 제갈우상과 무유의 제의에 의해 폭략의 출초와 무이산에서 우회한 마찰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추밀대주 서대응을 중 심으로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결론을 맺었을 뿐이다 어허! 이러한 결론을 위해 확대연석회의를 열었단 말인가 회의를 마치고 의사청을 나서는 무유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무림맹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다 물론 흉수들이 그만큼 주도 면밀했던 탓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근 강호무림의 지주라는 무림맹만은 무언가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어쩐지 무림맹이 너무 엉성한 느낌이 들어 비록 맹주와 무맹 간부들의 무인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전부들 제각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것 같아 도대체 그동안 맹주와 제갈새가 주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겨 무작정 걷고 있던 무유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무유형 이게 얼마 만인데 그냥 가시려 비로소 상념에서 벗어난 무유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곳에서는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영준한 백의 청년이 서 있었다 아! 자네였군 그는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의 후기지수이자 막강한 배경으로 빛나는 신품공자 북궁이었던 것이다 관옥같은 얼굴에 칼날같은 검미 이미 무공이 조화경에 이른 듯 눈을 아리하게 하는 강력한 눈빛 특히 그의 눈빛은 같은 반열에 올라있던 무유라 할지라도 감히 마주보기 힘들 정도로 예리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는 북궁이가 그를 보며 빙글에 웃는 사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에 무유는 침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하고 있는가 무유가 추측키로 그의 무공은 이미 10대 고수의 1인이자 무맥래 우상인 무적철사단주 화형을 능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하 소재를 처음 봅니까 아니면 저의 얼굴에 무엇이라도 묻어 있습니까 이에 무유는 얼른 신색을 회복하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자네의 무공이 그동안 눈부실 정도로 늘 없군 당금 중원에는 오룡이 있는 것이 아나리 단지 하나의 용이 있을 뿐이야 아니 무유 형은 그새 칭찬만 늘었나 보오 만나자마자 웬 칭찬을 그리 그건 그렇고 정말 오랜만인데 어찌 그냥 가려하오 술 한잔은 해야지 그러나 무유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명색이 조사대라고 나섰는데 정작 아무런 단서도 못 잡고 단지 수아들만 희생시킨 내가 무슨 술을 마시겠는가 그저 하루빨리 본사에 돌아가 죄를 청해하지 그거야 어찌 무유 형의 잘못이겠소 오히려 모든 인원들을 희생시킨 다른 조사단에 비해 무유 형은 단지 3명의 희생만 냈을 뿐인데 그건 안 될 말 여하튼 소재는 오늘 무유 형에게 술 한잔을 떼접해야만 하겠소 그러면서 북공위는 막무가내로 무유를 무맹 내 유일하게 있는 화울루라는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허허 이 사람도 그런데 막상 그들이 주루의 한쪽 탁자에 앉으려 하자 점원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좌석은 이곳이 아닙니다 두 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계시니 저를 따라 오십시오 무유는 북공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북공위도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무튼 가보죠 설마 무맹 내에서 저희들에게 시비걸 사람이 있겠소이까 번호 8346개 시자 점원에 의해 안내된 곳은 3층에 마련된 별실이었는데 점원의 안내에 따라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하나의 맑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두 분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한떨기 장미꽃처럼 화사한 미모를 자랑하는 한 소녀가 서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녀는 금방이라도 불타버릴 것 같은 진홍색 형장의 머리는 뒤로 쓸어 묶었는데 그로 인해 우아하게 뻗어내린 목성과 움직일 때마다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유난히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아리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궁리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어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웬일이냐 여기는 어떻게 또 알고 왜요 저는 이런 곳에 오면 안되나요 도발적으로 눈을 상큼하게 뜨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화사한 아름다움을 주고 있었다 하하 지메 오랜만이구나 그러고 보니 이제 처녀가 다 되었군 무유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녀에게 아는 척했다 안녕하세요 무유 오라버니 그러면서 그녀는 한 발자국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그녀의 가려졌던 별실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곳에는 일라밀려가 앉아있는 것 이보였다 허허 이거 제갈 소재도 와 있었군 마치 여인을 연상할 정도로 단아한 얼굴에 귀공자를 보고 무유가 아는 척 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있는 백이의 미녀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본 듯한데 얼핏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북공이가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성큼 다가서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거 유소저가 아니시오 그리야 아내도 보타함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가려 했는데 그래 여기는 언제 오신 거요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랜만인데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북공기와는 다르게 차분한 모습 하지만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빛에서도 반가운 기색은 역력했다 하하 내가 어찌 유소저를 몰라보겠소 어렸을 적 그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 백부님께서는 잘 계시죠 예 아버님께서도 북공공자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간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초 그들을 맞이했던 화사한 미모의 여인이 한 소리했다 아니 두 분은 얼마 동안 그렇게 있을 거예요 모두들 어색하여 서 있는데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비로소 신뢰를 깨달았는 듯 얼굴을 가볍게 불켰다 이거 미안하게 됐군요 유소저와는 너무 오랜만인지라 모두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백의 여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이윽고 자리에 앉게 된 삼남 이녀의 영기발라란 젊은이들 우유에게는 모두들 구면이었다 먼저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하였던 홍의 소녀는 바로 북공이의 동생이며 동시에 중원 오봉 중 가장 화려한 미를 지냈다는 비류옥봉 북공지였고 다나한 용모의 귀공자는 제갈 세가의 후 개짜이자 역시 중원 오룡의 일인인 만바 공룡선 제갈 청운이었으며 어쩐지 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백의 궁장의 여인은 그가 남해보타함의 심부름 같다 한 번 만난 적이 있던 신화군주 유선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북공지가 무유와 유선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참 아직 두 분은 잘 모르시죠 이 분은 바로 그러나 이때 유선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지메 네 어찌 소림이 나은 천학이제여 철담역판의 호거리신 달마검협을 모르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무유를 향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무대혁 오랜만에 뵙네요 이에 무유도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아마 한 45년 됐죠 유서적에서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평소에 남을 잘 칭찬하지 않던 무유가 감탄할 정도로 유선의 아름다움은 뛰어났다 수려한 얼굴에 은은한 깊은 단아한 이목구비와 깊고 깊은 해지로 반짝거리는 눈동자 북공지가 마치 화려한 장미와 같은 미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선은 마치 맑고 깨끗한 수선화의 미와 고절 한몫과 그윽한 향을 지닌 나나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그러한 용무의 소유자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처럼 저마다 빼어난 삼남이녀의 젊은이들이 함께한 좌석은 모두 들 오랜만에 만났고 서로를 흥모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라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무유 역시 당초에 울적한 기분에서 벗어 나 기꺼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무공의 뜻을 둔 젊은이들이 옅지만 만바공용선 제갈청운이나 신화군주 유선 그리고 신풍공자 북공이 등은 모두들 학문에도 밝아 화제는 무공과 별로 관계없는 고래의 시가 남영문장 그리고 동서고금의 기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담담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술이 몇 순배 돌자 자연 당근 무림의 정세 쪽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나저나 무유 오라버니 이번 대규모 실종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정말 그렇게 무서워요 북공지가 최근 떠들썩한 무맥래 분위기를 감지한 듯 무유에게 물어왔다 그러나 무유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답했다 글쎄 그들이 무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중원깍지 수십 군데에서 동시에 소년 소녀들을 납치했으나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더욱이 대규모의 폭력을 동원해 조사단들을 폭사시킨과 아 울러 흔적을 모조리 제거할 정도면 필히 탄탄한 조직력과 놀라운 무공 그리고 치밀한 괴물을 겸비한 무시 못할 세력이라는 느낌이 들어 과연 당근 무림에 어떤 세력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와 같은 무유의 이야기의 북공지는 더욱 흥미가 가는지 눈을 반짝거리며 다시 반문해 왔다 혹시 진마부가 아닐까요 그만한 능력을 지닌 세력이라면 그들밖에 없잖아요 진마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들은 모두 노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밀한 행사에는 적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 무유의 대답에 이번에는 제갈 청운이 거들었다 그건 무유형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 직후 저희 무맹에서도 그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 역시 조사대를 파견 일부가 희생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그들의 반개 세력이 혹시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중원 맘에게 뿌리는 깊은 것이니 말이오 여하튼 그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맹에서 나섰으니 무언가 단서가 잡힐 것이오 이에 무유는 과연 무맹이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러다 무슨 생각을 한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유선을 향해 폭권의 예를 취하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참 내 잊고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유소적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밑도 끝도 없는 무유의 행동과 감사의 유선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유의 예의 고개를 숙여 같이 답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좌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가는지 무유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이에 무유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얼마 전 라오를 하나 맞이하였소이다 그는 바로 이번에 소리마원에 입문한 사람으로 이름은 현무라고 합니다 무유의 말을 듣고 있던 유선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아 그가 이번에 하원에 입문하였군요 무유는 여전히 궁금한 표정을 풀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을 이었다 다름이 아니고 그가 유소적게 목숨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야 사람들은 무유의 갑작스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무유는 최근 결의 형제를 맺어 아우를 받아들였는데 그가 유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무유가 그를 대신하여 유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무유라 하면 당대 최고의 기재 중 하나이며 더욱이 소림작문인 허허대사의 직전 제자로 배분 또한 높아 모두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선뜻 결의 형제를 맺었으며 더욱이 강호활동이 생소한 유선에게까지 구원을 받은 현무란 인물이 궁금했던 것이다 역시 성질이 급한 북궁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그녀답게 직선적인 질문이었다 하하 나도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다만 같은 사내로서 멋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수년 내 나를 능가할 정도로 기재란 것이지 그러한 무유의 대답은 오히려 북궁지의 궁금증만 더 해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유선에게 말을 걸었다 유언니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언니는 어떻게 하여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무유 오라버니가 그토록 칭찬하죠 무척이나 빠르고 동시에 수가지 질문이 포함된 북궁지의 말 그러나 유선은 미소를 지은 채 그저 담담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 나도 자세히 몰라 그저 구하산의 기슬개 쓰러져 이더 구해주었고 무공에 대한 연애와 자질이 뛰어나 그를 이곳 북궁세가에 추천하여 주었는데 그는 의외로 자존심이 센 사람인 모양이야 나의 추천서를 마다하고 자력으로 소리마원에 입문하다니 순간 유선의 머릿속으로 현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칠게 자라왔으면서도 의외로 후문한 인간미와 친근한 느낌을 주던 현무하지만 유선은 그런 느낌 이외에 그가 조만간 중원오령과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의외로 무유는 그를 극찬하고 잊었다 그의 출신과 치료할 때 처참한 몰골 등으로 내가 그를 평가할 때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긴 내 예상을 뒤엎고 그가 소리마원에 입문한 일이나 안안까지 그에게 흠뻑 빠진 듯하니 여하튼 그는 특이한 인물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유선은 슬쩍 북궁휘를 바라다 보았다 마침 이때는 북궁휘도 유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기이한 열기가 배어있었다 유선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의 시선이 불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중원천하에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절세적인 무공 뛰어난 용모 해박한 학문 화려한 배경에 고아한 기품까지 갖춘 청년기재 다만 한 가지 무유처럼 호협한 기질은 조금 부족한 듯 하였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마 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참 형공자를 구해준 후 그를 습격했던 인물들이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 배후에 현천보란 단체가 있더군요 나중에 형공자가 무공을 성취한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유선이 무유에게 넌지시 알려준 말이었다 이에 무유는 빙글에 웃으면서 그녀를 향해 폭권을 했다 잘됐군요 그리 안해도 제가 한번 알아보려던 참인데 무유는 일행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소울임을 향해 떠나갔고 제갈청운도 자신의 거처로 발길을 옮겼다 북공희는 오랜만에 만난 유선과 헤어지는 것이 싫은 듯 넌지시 그녀에게 말을 하였다 유소죠 어떻소 저의 거처로가 이야기나 조금 더 나누는 것이 이에 유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이번에는 어렸을 적 이야기나 나눠요 참 방금 전 현천보 운운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요 별것 아니에요 단지 호기심에서 형공자를 습격했던 인물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의외로 그들의 배후에 당금 중원 2부의 하나인 현천보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북공희는 잠시 말이 없었고 대신 그의 눈에서 이체가 바랬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유소저에게도 정보망이 있소 사실 저의 정보망이 아니라 아버님의 정보망이자 대명왕실의 정보망이죠 저는 그걸 사적으로 조금 이용했고요 아니 그런 것도 있소 후후 북공공자께서는 아직 모르시군요 황제께서 도찰원이란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실 이건 비밀인데 북공공자야 상관없겠죠 음 도찰원이라 도찰원이란 단어는 한동안 북공위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번호 8347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4일 c54 제목 연재 천부 외경 17 아주 미약한 바람에도 꺼질 듯 흔들거리는 희미한 유등 불빛 아래 현문은 동굴벽을 향하여 가부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주변에는 여러 권의 책들과 아마 벽국단이 들어있는 듯한 용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또한 바로 그 뒤로 돌을 굴라 만든 듯한 볼품없는 침상도 하나 보였다 소리마원의 제자로서 무학동에 들어선 지 언 10개월 그는 오직 하루 두 시즌씩 잠을 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통 무공 수련에 전념했다 심지어는 세수를 하거나 수염을 깎는 시간조차 아껴 무공 수련에 임했기에 이제 그는 무공이 무엇인지 희망하게나 알 것 같았고 자신이 익히려고 가져온 무공들을 거의 5성 이상이나 익힐 수 있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때로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고 자신의 출생 비밀이나 백사회의 혈겁과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럴수록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며 무공 연마에만 박차를 가했다 현무야 참아라 참아라 오늘의 이 땀은 내일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니 비록 부평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지라도 사내로 태어나 천하를 울리는 소리 한 번 지를 수 없다면 그게 어디 삶이겠느냐 사내로 태어나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 얻을 수 없다면 그게 어디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내로 태어나 나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 하나 풀어줄 수가 없다면 그게 어디 장부라 할 수 있겠느냐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무공을 수련했건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아쉬움을 접어버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정들었던 동혈을 벗어나기로 하였다 비록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이왕 이곳에 왔으면 그래도 참회혈에는 한 번 가봐야 했기 때문이다 무공초식이야 나가서도 익힐 수 있는 일이지만 이곳까지 와서 참회혈을 가보지 못한다면 필히 나중에 후회하고 말 것이야 아쉬운 마음을 이러한 중얼거림으로 달래며 현문은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마침내 동혈을 벗어났다 항상 같은 빛 같은 환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야 제대로 인식했겠냐 많은 그가 동혈에 들어와 식료품 창고를 10번 정도 다녀왔으니 대강 10달 정도가 흘렀으리라 추측을 하며 현문은 당초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놔두었던 지하광장으로 나왔다 문득 현문은 당옥상 등 다른 동료들이 그리워졌고 그들의 성취 정도가 궁금했다 후후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진전이 있어들까 그러나 현문은 우연의 일치인지 지하광장에 들어서자 맞아 곧바로 궁금했던 6명의 제자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마침 그들은 지하광장의 탁자에 앉아서 무언가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현무가 나타나자 그를 무척 반색하며 맞이하였다 하하 그리 안해도 지금 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났는가 지하동굴 생활에도 여전히 깔끔한 여부리가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띄우면서 현무를 반겼다 하하 여형의 신수가 훤해 보이는데 아마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군 어쨌든 축하하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무 역시 지하생활 탓인지 그들이 반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당옥상이 반갑게 웃으며 말을 하였다 하하 그런데 지금 자네의 몰골이 어디 사람 꼴인가 만일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모두들 기겁하고 도망갈 것이네 괴물이 나타났다고 이에 현무는 슬쩍 동굴바닥에 고인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다가 깜짝 놀랐다 물에 비친 그 모습은 자신이 보아도 너무 추애하기 그지 없었다 마치 고슴도치 같이 얼굴을 가득 덮고 있는 수염에 덥수룩한 머리 거기에다 세수마저 안했기에 얼굴은 먹물처럼 시커먼데 오직 두 눈 한 번 쩍거리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다른 여섯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들 깔끔한 모습들이었고 특히 옥서양과 주청 두 명의 여인은 나름대로 멋도 부리고 있었다 이때 당옥상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하 그렇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하다니 후후 사실 우리도 바로 하루 전에는 자네의 몰골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 출동할 날도 20여일밖에 안 남았고 그러나 그 말에 현무는 너무나 놀랐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럼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단 말인가 하하 역시 자네답군 그래 얼마나 열심히 수련을 하였으면 시간의 흐름도 다 있는단 말인가 현무는 말을 하고 있던 천세우나 나머지 오인의 표정으로 결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심정은 놀라움에서 실망감으로 연결되었다 휴악불사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현무의 낭패한 듯한 표정의 천세우도 더 이상 웃고 있을 수 없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가 그러나 현무는 차분하게 그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아 미안하네 실로 오랜만에 만나 회포도 풀어야 하건만 갑자기 내 마음이 급해졌네 사실 나는 참호혈의 어떤 내용도 본 적이 없거든 그 말과 함께 현무는 그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 나서 곧바로 참호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 그렇다고 이에 천세우가 잠깐이라도 그의 발길을 잡아보려 했지만 이미 현무는 저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저런 친구가 있나 사실 이곳 장경각에 있는 무화기야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이곳의 핵심은 바로 참호혈에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제서야 참호혈로 향하다니 그렇고 또 단 20일간의 시간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 바쁘게 가는지 원 천세우가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에 이어 다시 여부리에 비웃는 듯한 음성이 이어졌다 후후 하오문 출신이라 그렇지 뭐 삼류무국만 보다가 갑자기 훌륭한 무예를 접하게 되니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나 당혹상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아니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비록 그가 일반적인 무공수령과 다 룬 방식을 선택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신비한 면이 느껴져 사실 그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달마검협 무효가 칭찬한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당혹상의 견해의 여부리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옥서양과 황보현 등은 고 개를 끄덕여 그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임을 밝혔다 현무의 무공수준에 대하여 천세호 등은 한동안 더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동감하는 사항은 어찌되었건 현무는 20일간의 짧은 시간의 참호혈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들 자신이 거의 1년 정도 그것에 매달렸지만 겨우 10에 2, 3 정도의 깨달 음만을 얻었을 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참호혈에서 뭐 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거의 동시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곳에 이르러 서로 간 얻은 것들을 비교하고 상호 간 단점을 보호 안 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특별하게 현무는 전혀 그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으니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했던 것이다 참호혈에 이르는 동안 현무는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음에 심란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은 20여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였고 그는 결국 수많은 참호혈 중에서도 제6대 조사인 해능선사의 동열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해능선사는 무학에 있어서는 달 맞조사 못지않은 천재로서 이미 그 나이 38세의 소림 36종의 절기를 창안하였다고 알려져 있었다 물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가 남긴 적하장과 108라앙금 라수를 익힌 바 있었던 현무는 과연 38세에 그만큼 훌륭한 무공을 창안한 자가 최종적으로 임종에 이르러 어떠한 내용을 남겼는지 무척 궁금하였던 것이다 해능선사의 동열은 제1혈로서 그곳에는 해능선사와 그의 제자 3인 그리고 일무대사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고승의 심득이 기록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동열에 들어간 현무는 무척 당황하게 되었으니 해능선사가 남긴 글귀는 무척 간단하였는데 그 뜻이 달마역금경상의 공생 론이나 대아론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허허 덧없는 세월이여 후인이여 그대는 부디 마음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대우주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인간의 존재는 보잘것 없으나 대자연의 흐름은 영원할지니 인간이 이의 순응함은 곧 대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곧 소우주라 대자연과 교감의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 마음을 맑게 하고 대자연의 길을 받아드리면 이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뜻도 죽이고 의식도 죽이고 존재를 잊은 채 마음을 맑게 하여 관조하게 되면 천지의 흐름이 보이나니 천지의 흐름에 따라 온몸을 여러 길을 받아들이라 마음이 일면 뜻이 따르고 대자연의 무궁무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지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맘보아야 하나니 그대가 진정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날 그대는 다음 구결의 뜻을 알게 될지니 곧 그대 앞에 대자연 무도에 참된 길이 열릴 것이다 천지지간 조화생기 우주만물 일체 유심 수십명경 축기자연 심한계통 수수 유유 공공어허 무생무유 아니면 또 끝도 없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공초식이나 구결이 아니라 이건 단지 마음을 비우라니 적을 앞에 두고 어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을 것이며 마음을 비운다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대자연의 힘 물론 그것이 대단하다 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힘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모를 소리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문은 해릉산사가 남긴 글귀가 그가 창안한 36종의 절의를 꺼해 완벽하게 보완하는 내용이거나 평생의 무공을 익히면서 느껴왔던 사항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글귀는 온통 모를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물론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고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은 상승무공을 수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으니 분명 무언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를 알 수 없는 현문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더욱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160자의 글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의 글귀는 그래도 대충 뜻만은 알겠는데 뒷부분은 도무지 도대체 주고받고 흐르고 흐르고 비어있는 것과 허한 것 살아있지도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글귀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현문은 한편으로 자신이 시간의 흐름을 놓치는 바람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안타가워했지만 일단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현문 선사가 남긴 글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설마 현문 선사가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루 이틀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갔다 하지만 글귀를 읽어가며 참호하면 할수록 무언가 잡힐 듯 하면서도 다시 모호해져버렸다 부분 부분의 뜻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으나 중심이 되는 어휘가 여전히 모호해서 전체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시간이 흘러가고 출동할 날이 다가올수록 다급해지는 마음에 비례하여 그 뜻은 더욱 모호해졌으니 마침내 현문은 단지 현문 선사가 남긴 글귀를 암기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뜻에 대한 해석은 다음으로 유보하기로 하였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지 7일 현문은 이 7일 동안 단 하나라도 더 얻기를 바랬다 번호 8348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4일시 55제 목년제 천부외경 18 현문 선사의 심득 다음에는 바로 그 외의 제자들인 사민의 승려들의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그들의 글귀는 현무에 예상처럼 바로 무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현무로서는 이 내용이 그동안 그가 익혔던 달마 역근경이나 여타 무예들에 비해 별로 뛰어난 것이 느껴지지 않자 단지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더욱 깊숙이 발길을 옮겼다 휴 이제는 일무선사라는 분의 기록만이 남았는가 이 분에 대해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하지만 곧바로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무선사의 기록은 한참을 가둬 보이지 않았다 이제 동굴은 현무로서는 겨우 몸을 완전히 굽히고서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더욱이 동굴 곳곳에는 돌기둥들이 솟아있어 현무는 이를 지나는데 무척 고생을 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동굴이 넓어지고 가장 깊은 막장에 가서야 현무는 조그만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후 이 분은 상당히 괴팍했던 분 같군 그래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고서야 기록을 남기다니 이곳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것이 이해가 가는군 무명의 일무대사가 가는 길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아드니 이처럼 채득할 곳이 많은 곳에서 나같은 멍청이 말고는 누가 오려하겠는가 현무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그 흔적에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더욱 황당해져 버렸으니 기실 그곳에는 분명히 인공으로 남겨진 것 같았는데 글 자라기보다는 그저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이상한 문양들만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현무는 그러한 이상한 문양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더욱이 상당히 눈에 익음을 느끼고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리고 한순간 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설마 이것이 바로 고대 동의족들 이 사용했다던 서령문자의 일종인 강토문자 가람토문자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든 현무는 서둘러 목에 걸고 있던 봉황패를 꺼내보았다 바로 보구산 중에 버려진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물건 전면에는 마치 날아갈 듯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봉황이 그려져 이 덮고 후면에는 바로 그 강토문자로 수록되어 있는 의미모를 단어 현무 란 말이 새겨져 있었다 문득 현무는 의부 상천군이 과거 그에게 강토문자를 배우도록 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너의 출신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른다 다만 강부에 쌓인 너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던 것이 바로 이 봉황패이고 이 봉황패에 쓰여진 글자가 바로 고대 동의족들이 사용했다던 강토문자이다 서로 내가 그들의 후회가 아니더라도 피리 관계는 있을 터 비록 너무나 오래된 글자고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너에게 이 강토문자를 가르켜 준다 먼 훗날 너의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 귀찮더라도 충심으로 배워라 이에 현무는 너무 우연스런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대 백두산족들이 사용했다는 아마 고대 전설시대의 서령문자나 은나라의 상형문자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거라 추측이 되는 강토문자를 여기에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이짓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현무는 과거에 배웠던 기억을 돼 새기며 동굴벽에 새겨진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다행히 그 글자들은 별로 어려운 구절이 없었기에 비록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현무로서는 이를 해독할 수 있었다 후인이어 천추성은 하늘을 움직이는 좌표이니 칠성에 각각 일성의 힘을 그리고 천추성에 나머지 삼성의 힘을 가하라 그대에게 하늘의 인연이 연결될 지어니 음 천추성이란 북극성을 지칭하는 것일 테고 칠성이란 이를 찾기 위한 북두칠성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힘을 가하라는 뜻이지 어렵게 고문자는 해석했지만 다시 새로운 수수께끼에 접한 현무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주위를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한참 마침내 현무는 좌측의 벽에서 희미한 칠성 무늬를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초창기에는 확연한 문양이었을 법한 그 문의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많이 퇴색돼 어버린 것 같았다 휴 이제 이곳에 힘을 가하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여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단지 문양에 불과한 곳에 각기 다른 힘을 가한다고 해서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냐만 그래도 현무는 내킨 김에 해보자는 식으로 자신 이 초기에 익혔던 일선지를 양손에 운영하였다 이 일선지는 비록 단 한 가닥의 지 풍일 때 가장 위력을 발휘하지만 열 손가락 모두에서 동시에 제풍을 발할 수가 있지 공력을 나누는 것이 조금 까다롭겠지만 10분결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다 내심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심호흡을 한 후 현무는 마침내 두 손을 활짝 펼침과 동시에 열 손가락을 통해 길을 품어냈다 슈슈슈 순간 그의 손가락으로 보 터 발출되는 어지러운 지 풍 그 열 가닥의 지 풍은 정확하게 목표로 한 칠성 문양과 북극성 문양에 적중했다 그 중 일곱 가닥은 각각 칠성에 그리고 나머지 세 가닥은 북극성에 정확히 적중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순간 갑자기 쿼르릉 하는 괴음 소리와 함께 현무가 서 있던 동굴바닥이 통째로 함몰되는 게 아닌가 이크 이게 웬 조화냐 현무는 너무 갑작스런 병괴에 깜짝 놀라 급히 신형을 전개하려 했지만 이미 붕괴되어버린 바닥은 그의 몸을 치솟게 할 어떤 지지대도 되지 못했으니 결국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바닥에 함몰되면서 생긴 깊은 지하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붕괴로 인해 발생한 듯한 바위 덩이 하나가 중 심을 잃고 떨어지는 현무의 뒷머리를 강타해버렸으니 현무는 미처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만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동굴바닥이 괭흥과 함께 붕괴되고 현무가 깊은 함정 속으로 빠져가는 순간 지하광장에 남아있던 천세호 등도 갑작스런 괭흥과 진동에 깜짝 놀라 다급히 참호혈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저 먼지만 나오고 있는 제1동열이었고 내부로 들어가 보았으나 이미 동굴 중간 부근은 완전 붕괴되어 도저히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 병고란 말인가 그리고 현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제일 먼저 도착한 천세호가 망연자 실 외쳤다 물론 놀라기는 당옥상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봐 형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디에 있나 이미 막혀버린 동열 앞에서 이들 유기는 소리쳐 현무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오히려 소리의 공명음에 불완전한 동굴벽이 다시 무너지려는 징후를 보였다 결국 그들은 속수무책 동열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드디어 출동일이 되었고 현무의 병고를 전해들은 소림과 소리마원에서는 붕괴된 동열을 50여 장 이상 파는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벌어졌다 물론 이 일에는 무휴가 가장 충격을 받았고 가장 앞장서서 발굴 작업을 벌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무의 종적은 오리무중 결국 발굴 작업은 무휴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니 자칫하면 무학동 자체의 붕괴를 염려한 까닭이었다 하지만 이를 가강 안타까워하는 무휴의 눈에는 이러한 행동이 현무의 생사 여부보다는 단지 해능선사의 유진이 무사함을 반기는 듯한 것으로 보여 내심 야속하기 그지 없었으니 무휴로서는 분명 붕괴된 동열 가운데 현무가 묻혀 있거나 고립되어 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붕괴된 동굴을 파 내려가는 일은 새로이 동굴을 뚫는 일보다 몇 십 배 힘든 일이었고 그들의 염려대로 자칫 무학동이 붕괴라도 된다면 천년소림의 역사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두니 그저 망연자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아! 현무 이 형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부디 이 형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하늘의 가오로 살아 돌아오길 결국 소림은 현무에 대한 발굴 작업을 완전 종료하였으며 보름간에 유예기간을 둔 후 그를 실종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현무는 결국 숭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대소림사의 참호혈에서 한마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가 그건 아니었다 비록 그는 수백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그 와중에서 커다란 바윗덩어리에 의해 뒷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정신은 잃었으나 사실 그의 몸은 단단하게 그지 없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넓다란 지하광장이었다 반경이 거의 수십장에 달하는 넓은 광장을 가로질러 맑은 지하계류가 흐르고 있었고 중앙 천장에는 눈알만한 야광죽과 수십개 빛을 토하며 광장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고 벽쪽으로는 수개의 석실이 늘어져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무는 서서히 혼절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으 머리야 여긴 도대체 어디지 뒷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깨어난 현무는 너무나 돌변한 주위 상황에 상당히 놀랐다 자신은 분명 어두컴컴한 동혈 속에 있었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상반된 환경이었던 것이다 혹 내가 죽어서 저승이란 곳에 왔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현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이 있는 곳은 바로 그 일무대사란 사람의 안배한 지역일 것으로 추측을 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세호 등이나 소림의 제자들이 염려도 되었지만 그로서는 일단 이곳을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현무가 막상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득 그의 눈에 자그마한 탁자가 보이고 그 위에 있는 양피지와 두툼한 책자가 눈에 띄었다 아마 그러한 것을 비치한 사람은 현무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일부러 그가 보기 좋은 곳에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놓은 모양이었다 현무는 당연히 그는 양피지를 먼저 집어들었다 다행히 양피지의 내용은 평범한 한자로 쓰여 있어 굳 이 어려운 문자를 해독할 필요는 없었다 허허 덧없는 인생이여 공술의 공수거라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채 한중고 토로 돌아갈 덧없는 육신은 왜 그리 욕망이 많았던가 후인이여 생사의 위기를 겪고 난 그대에게 넋두리리로부터 시작해서 미안하고 나하지만 노나백에는 이게 한조각 뜬 구름 같은 생을 마감하는 자리일지니 돌아보면 노나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노나백의 성명은 왕천웅 바로 고려왕 가의 후손이다 노나백은 본래 누구보다 꿈도 많았고 야망도 컸던 사람이었다 나이 열두 살 때 원나라의 볼모로 이곳 중원과 인연을 맺게 된 나는 원왕실의 끊임없는 감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코 야망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볼모였지만 왕가의 후손이었던 나는 각가지 재화를 동원하여 무공비급을 입수 비밀리 무공을 연마하였고 당시 원의 핍박을 받던 한족 거란족 여진족들의 인재를 모았다 바흐로 원은 그 거대한 체구를 이기지 못하고 각 부분에서 서히 공기 시작하는 몰락기였으니 이러한 나의 의도는 그대로 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휘하에 모이고 중원깍지에서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늘어났다 더욱이 나는 나의 사촌 형제였던 고 묘국 공민왕과 언약을 하였으니 우리 선조들의 영토였던 광화란 중 원북부의 영토를 되찾아 대제국을 건설할 것을 굳게 맹세함이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듯 싶었다 나에게 동조하는 세력은 더욱 늘어나 난 천지회란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고 공민왕은 그 나름대로 대원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번호 8349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4일시 보시보 제목 연재 천부 외경 10구 그리고 마침내 거사일이 정해지고 우리는 고려국 군대가 중원동북부의 광화란 벌판으로 진입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몽고군대의 출병과 동시에 원의 수도인 대도를 점령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였다 아 그러나 하늘의 장난인가 천하를 향한 한 영웅의 웅지가 일개 여인 하나로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이야 노국공주 예스게 그녀는 논압도 익혀야 하는 여인이었지 그야말로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고 싶었던 여인이라 더욱이 그녀는 유목민의 관리에 따라 공민왕과 결혼한 후 철저히 고려여인이 되었으며 고려의 독립과 고토회복이라는 남편의 뜻을 위해 부모의 나라 원과 결별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던 역걸이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나로서도 무척 애석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민왕의 웅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줄은 그야말로 나로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워낙 철석같이 한 약속이었기 때 문이었다 내게 있어서는 천하를 얻더라도 이 조그마한 한 여인과 바꿀 수 없네 평소 농담과 같았던 그 친구의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네 개인의 야망보다 민족의 염원보다 광활한 초원을 확보하여 유목민이었던 그녀에게 고향을 되찾아 주리라던 그의 소박한 꿈은 예수계의 죽음과 동시에 산산히 깨어지고 아예 삶의 의지조차 박탈해 버린 듯 싶었네 거사일을 기다리던 나는 허겁지겁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반패인이 되어버린 그는 아예 나를 상대하려고도 안았네 천하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인이라 했던가 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를 설득하려 해보았고 심지어는 격렬한 언사로 그를 꾸짖기도 하였지만 이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 결국 나는 그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사를 하려 했지 그러나 비록 몰락기에 처한 원제국이었지만 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원의 힘은 나에겐 너무 벅착 상대였다네 마치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원제국을 향해 나는 갖가지 기습전술로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세력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네 그때 나에게 합작을 제의해 온 사람이 이던네 그의 이름은 주원장 바로 원을 축출하고 대명을 세운 명태조 홍무제가 바로 그였다네 그는 비록 영웅이었지만 지나치게 독선이 강한 듯하여 나로서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시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었지 결국 그와 손을 잡고 그의 지원을 받은 나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 눈부신 활약을 보일 수 있었지 특히 중원 무림맹과 연합제국의 최강이라던 철갑기마대를 격파한 일은 원이 다시 일서설 수 없는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네 이를 고비로 원제국은 급속도로 붕괴되어 갔고 마침내 원의 수도인 대도의 함락과 함께 그들은 일패도치 나는 그들의 잔당을 추격하면서 드디어 평생의 수권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회에 잠겼었지 주원장은 나에게 합작제해하면서 장성이북의 땅에 대한 관할권을 나에게 넘기기로 굳은 약속을 했었거든 아! 그러나 하늘은 정령 이 왕천웅을 버리시는가 나의 용맹과 재질을 시기한 주원장 이 나를 배반할 줄이야 방향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나는 결국 주원장의 신복들로부터 기습을 바꾸야 말았다 나는 그야말로 필사의 기세로 저항을 하였지만 애초 무인의 길보다는 지배자의 길을 택했던 나이기에 고도의 인술로 무장한 전문 살수 집단의 흉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원장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나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고 내 인체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잡력을 격발시킨 나는 마침내 그들을 모두 죽이고 탈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였다 온몸에 수십 군데의 검상을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는 결국 그로부터 백열이지 벗어난 어느 야산에서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하늘은 나에게 그토록 많은 시련을 주시고 핍박하더니 그래도 인간 왕천웅이 불쌍했나보다 결국 내가 정신을 차린 곳은 바로 이 소림사였다 당시 나와 같이 출정을 한 중원무림맹의 공동맹주였던 당대 소림방장 공공대사를 만나고 돌아가던 그의 사숙 천허성승 이 나를 구해준 것이지 한동안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온몸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강렬한 복수감으로 불타올랐지만 이미 전신경맥이 부서져버려 무공마저 파괴되어버렸고 한쪽 다리마 저 절단된 나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대는 그때 나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원장을 저주했고 하늘을 저주했으며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마저 저주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고 천허대사의 꾸준한 설득으로 불법을 익히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마음은 차츰 안정이 되어 갔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마 저일은 나였지만 어찌 보면 그런 나의 마음 상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지 나의 깨달음은 차츰 깊어만 갔고 결국 천허대사와 함께 불법을 논하고 깨달음을 논하는 단계에까지 발전되었다 인생과 삶을 그리고 나의 부질없는 야량을 평온한 마음으로 관조할 수 있게 된 나는 비로소 심한을 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나에게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금강경 법화경 가라니경 등 경전을 읽으면 경전 속에 숨어있는 석가세존의 뜻이 저절로 나타나고 비록 반 이상이 훼손된 사본이었지만 그때까지 품에 지니고 잊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천고의 비경 천부외경의 난해한 뜻마저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우연히 천기를 보았다 잔뜩 일그러진 천기 이는 앞으로 20여 년 후 강호상에는 거대한 혈겁이 도래암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난 결심하였다 평생을 손에 피만 묻히고 살았던 나였기에 이러한 혈겁을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로 많아야 5년 정도 남은 나의 수명하지만 난 그때부터 무척 바빠졌다 우선 소림에서 전에 내려오던 일부 비기 그리고 그동안 강호를 주유하며 입수한 무악들에 대한 보안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이들 절기는 자체로 뛰어난 절기였고 또 소림의 무예는 천여년을 거쳐 오면서 다듬어진 거의 완벽한 무악이었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은 나의 눈에는 그 래도 보안할 점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보안 작업 끝에 나는 소림 무예 4종과 일반 무예 4종에서 총 8종의 무예를 완성시킬 수 있어더니 소림의 금강부동신보 복마장법 1선지 108라 한금나수와 일반 무예 중에서는 천지무극검법 은한악성수 수유강극대법 겨자무한보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난 그것만으로는 소림의 금강부동신보 복마장법 1선지 108라 COM